18번에 나와 있는 거는 잡지에 큰 글자판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글 하나씩 봅시다. Dear customer service, 고객 서비스 팀에게 정도가 되겠고 I'm writing, 저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In regard to는 뭐뭐에 관해서, 뭐뭐에 대해서 정도 나의 잡지 구독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Currently, 현재 I have just over a year 이라고 하는, 여기까지만 잠깐 볼게. 저는 가지고 있는데 단지 1년이 넘는 시간을 가지고 있대. To go, 진행될 수 있는 1년이 넘는 시간. 어디에서? 나의 잡지 구독에서. 뭐에 대한 구독? economy tomorrow, 잡지 이름이 이거인 거야. economy tomorrow에 대한 나의 구독에서 진행될 수 있는 1년이 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역은 이렇게 될 거야. 이거를 우리가 문법적으로 조금 따지거나, 의미로 먼저 좀 보면 여기서 이 잡지의 구독이 앞으로 진행될 1년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잡지의 구독이 1년 남아있습니다. 1년 넘게 남아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는 economy tomorrow라고 하는 잡지 구독에 있어서 1년 넘는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에 있었던 1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뒤에서 투동사원형이 꾸며주는 거야. 앞으로 나아갈, 진행될 1년이라는 거. 그래서 투동사원형으로서 가장 적절하게 꾸며진 부분이고. subscrip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뒤에 뭐뭐에 대한 구독이다라고 할 때 전치사 2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된다. 그리고 and를 기준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상태 and would lie to 뭐뭐하고 싶어하는 모습 두 개의 동사가 지금 I에 대해서 병렬구조로 되어 있고 would lie to는 뒤에 동사원형이지 기본적인 거지만 체크를 좀 했어. 계속하고 싶습니다. 나의 구독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즐겼으니까 the magazine 이 잡지를 for many years 여러 해 동안 잡지가 잡지를 즐겼으니까 완료형이다라고 하는 걸 굳이 써야 될까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사람은 편지글을 쓰고 있고 지금 상태에서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걸 좀 보여주려는 거지. 그러니까 현재를 기준으로 여러 해 동안 그 전부터 여러 해 동안 어떤 일을 해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기 위해서 have pp를 쓴 거야. 문맥상으로는 완료형이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불행히도 좀 안타깝게도 due to my bad eyesight 나의 안 좋은 시력 때문에 due to ~~ 때문에 전시자로 쓰였고 I have trouble reading have trouble reading have trouble ing 이런 구조는 ~~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라는 의미야 그래서 이건 표현이니까 ing는 고정된 걸로 그래서 저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뭐 하는데? 어.. 귀사의 어떤 그 잡지를 읽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의 의사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that 뒤에 내용이라고 I need to look for 내가 찾을 필요가 있다. 더 큰 print magazines and books 라고 하는 더 크게 인쇄된 뭐 이렇게 보면 돼 더 큰 글자 또는 더 큰 어떤 그 판에 잡지와 책이 책을 찾을 필요가 있다. 나에게 말했습니다. 어.. 우선 앞에 거부터 보면 여기도 완료형을 이렇게 써놨지 그럼 이 부분은 꼭 완료형을 써야 되는가 얘는 좀 애매한 부분이야 얘는 그냥 과거형으로 더 오드라는 걸 써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 이렇게 써도 큰 무리가 없는 게 왜냐하면 의사가 나한테 말했던 내용을 그냥 전달만 한다면 과거형을 써도 큰 무리가 없는데 그럼 완료형을 굳이 왜 쓴 거냐 이게 문법적으로 어떤 하나가 맞고 어떤 게 틀렸다 라기보다는 이거는 이 사람이 의도한 바에 따르면 의사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내가 지금 편지를 쓰는 거고 내가 이런 상태에서 뭔가를 고민하고 있어 라는 거지 우리가 완료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한 순간에서 벌어지는 특정한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have라는 단어의 형태에서 기준 시간을 하나 잡고 이 기준 시간 이전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서 지금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는 거야 라는 이러한 의미를 담기 위해서는 완료형을 쓰는 거지 의사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민하면서 이러한 어떤 불만이나 불만이라긴 좀 그렇고 요청하는 글을 쓰는 거야 라는 느낌으로 havepp 형태를 쓴 거야 그리고 tell이라고 하는 단어는 목적어를 두 개 가질 수 있다 a에게 b를 말하다 라고 하는 거 여기에 b는 단순한 명사가 나오기도 하고 또는 명사 성질의 문장이 나오기도 해 절이 나오기도 해 요렇게 해서 한번 좀 보고 다음으로 I'd like to know 알고 싶습니다 would like to 동사원형 앞에서 했던 거 똑같이 뭘 알고 싶냐면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if라고 하는 것과 같은 내용을 좀 담고 있지 there is a large print version of your magazine 이라고 하는 그래서 print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인쇄하다 또는 인쇄 정도로 보는데 그냥 글자판 정도로 봐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there is 있는지 아닌지 커다란 여러분의 그 잡지에 커다란 인쇄판 인쇄된 어떤 version 형식 형태 판 여러분의 잡지에 어떤 큰 글자판의 형식이 있는지 없는지가 좀 알고 싶습니다 whether 이라고 하는 단어 no가 있으니까 whether를 쓴다 이건 아니고 내용상 봤을 때 이게 아직은 불확실한 내용이니까 whether 쓰는 거지 no라는 단어 뒤에는 that을 쓰기도 하잖아 that을 썼을 때는 이미 알고 있다라는 내용이 될 거고 이건 아직 모르는 거니까 물어보는 거였지 so please contact me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만약 이것이 something you offer 여러분이 귀사가 제공하는 어떤 것이라면 그럼 this가 가리키는 것은 앞에 나와 있었던 이 내용을 언급하겠지 이거 잡지에 커다란 글자판의 형태로 이제 잡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제공하는 것이라면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thank you for your time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I'm looking forward to look forward to ing 아 여기도 ing 형태가 조금 필요하긴 하겠네 요쪽에 나와 있는 부분을 잠깐만 봅시다 색깔을 여기서 할 수 있나 아 색깔이 되는군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면 되겠지 so look forward to 다음에는 명사성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ing로 so from you soon 당신에게서 곧 뭔가 어떤 소식을 듣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것까지 19번에 나와 있는 것은 나의 심경 변화지 처음에는 굉장히 초조했지만 그 다음에는 좀 기뻤다 라는 건데 이거를 이제 첫 문장을 좀 보고 나서 그리고 원문을 좀 봐야지만 앞쪽 상황이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우선 첫 문장을 좀 볼게 어떤 내용인지 there is no choice next morning but to return in 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next morning 이라고 하는 것을 살짝 묶어주고 그리고 앞쪽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여기 no choice but to 라고 하는 것이 있어 보통은 have no choice but to 라고 좀 보긴 하는데 여기에 no choice but to 동사 원형 원래는 have를 이렇게 많이 써 근데 have가 가지다 이고 there are big 동사가 있다라는 거니까 의미는 거의 같다라고 보면 돼 얘는 뭐뭐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선택권이 없다 이런 의미야 뭐뭐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선택권이 없어 그래서 얘는 뭐뭐 할 수밖에 없다 뭐뭐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야 그래서 투동사 원형은 고정된 표현이다 이건 다음 날 뭐 할 수밖에 없었냐면 turn in turn in은 제출하다야 나의 개인적인 어떤 회상 뒤에 나와 있는 이것에 대한 회상을 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했어 그리고 이틀이 지났대 뭐 하기 전에 이 fligold이라는 선생님이 return the graded papers 이 점수가 채점되어 있는 어떤 과제들 종이니까 과제들을 return 돌려주기 전에 이틀이 지났고 그리고 he returned 그는 돌려주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그 과제는 다 돌려줬지만 but mine 나의 과제는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everyone's 라고 하는 것은 이 apostrophe as 라고 하는 것이 my desk에서 그거를 mine으로 쓰듯이 소유하는 대상에 대해서 소유격 소유대명사라고 하는 걸 좀 쓰지 원래는 everyone's papers 라고 하는 건데 everyone's 라고 하는 것만 이렇게 쓰기도 해 뒤에 mine하고 좀 같이 간 거야 but me 이런 말 쓰면 안 되겠고 나의 것은 돌려주지 않았어 여기까지 좀 보자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봤더니만 대충은 뭔지 알겠어 뭐 다른 애들은 다 돌려주고 난 안 돌려줬으니까 내가 뭘 잘못한 것 같고 뭐 이틀이 지난 것도 있었고 어쩔 수 없이 이거밖에는 낼 수 없었다는 건데 이 상황을 원래 원문에서는 이렇게 좀 보고 있다 좀 봅시다 여기를 보면 원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어 어떤 내용이었냐면 여기에 to write it as I wanted 라고 하는 거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글을 쓰게 되면 아 이거는 모든 규칙과 그리고 내가 학교에서 배웠던 형식적인 어떤 그 글쓰기의 과정 구성 이러한 것들을 다 어기게 될 건데 야 그러면 분명히 내가 이 선생님이 나한테는 failing grade 라고 하는 낙제점을 줄 것 같아 에이 근데 신경 쓰지 말지 뭐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쓸래 라고 했던 거야 그래서 다 글을 쓰고 났더니만 그날 밤이 한 반 정도 벌써 지나가 있었고 시간이 없었던 거야 이 이거를 내가 쓰는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나서 좀 더 알맞고 뭔가 좀 이 수업에 잘 맞는 그런 형태로 구성을 할 만한 시간이 전혀 없었던 거지 라는 것이 나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음날이 된 거야 다음날 내가 개인적으로 회상했던 거로 그냥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 요렇게 봐야지 내용이 연결이 된다 안 그러면 갑자기 다음날이 나오고 뭐야 이게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이 뒤에 내용은 뭐냐면 그럼 내가 제출을 했잖아 제출을 했거든 방학 다음이었어 제출을 하고 나서 이 플레이걸이라는 요 선생님이 이 채점된 그 어떤 과제물들을 돌려주기 전에 이틀이 지났대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보면은 앞에 내가 제출을 하고 이틀이 지났어 그 다음에 선생님은 채점된 과제들을 돌려준 거야 그 날이 된 거야 그런데 모든 학생들은 다 돌려받았는데 나만 돌려받지 못했다 요런 의미야 요게 이 선생님이 채점된 과제를 돌려주기 전에 이틀이 지났다 라는게 뭘까 내가 제출하고 나서 이틀이 지났고 그리고 이 선생님이 이 과제를 제출하는 날이 됐고 그리고 모든 학생들에겐 다 돌려줬는데 내꺼는 돌려주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돼 I was anxiously expecting 나는 초조하게 기대하고 있었어 여기서는 이 expect라는 단어가 일반적인 사전에서는 타동사로 주로 많이 나오고 대부분 우리가 expect를 타동사로 많이 보겠지만 자동사의 의미도 있어 물론 이 expecting 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이제 부부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아기가 태어날 것을 예상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걸로 임신 중인 이런 것도 있지만 그냥 뭐뭐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믿고 있다 라고 하는 의미를 쓸 때에도 expect라는 단어를 써 자동사로 써 그래서 나는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지 예상하고 있었고 생각하고 있었어 뭐에 대해서 command 명령에 대해서 어떤 명령인데 to report to Mr. Flegel 이 선생님에게 보고하라는 명령 report to 라고 하는 것은 보고를 하는 거잖아 일반적인 보고는 서면 보고도 있겠지만 직접 말로 해야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약간 의역을 해주면 선생님에게 보고하라는 명령이라는 것은 선생님에게 찾아오라는 명령이 되는 거야 선생님 찾아와 야 너 나한테 보고해 라는 거는 나중에 나 봐 나 좀 보자 이런 의미야 Immediately after school 이라고 하는 것은 수업이 끝나고 나서 곧바로 뭐를 위한 건데 훈육을 위해서 여기까지 좀 다시 볼게 이거 해설지에 나와 있는 해석하고는 이 한 그 영어를 일대일로 맞추면 아예 안 맞거든 훈육을 위해 학교 수업이 끝나고 나서 곧바로 선생님에게 보고하라는 명령을 나는 초조하게 예상하고 기다리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야 여기서는 생각하다 정도 그럼 이걸 이제 말을 좀 풀면 훈육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하는 거야 뭔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 그래서 해설지에는 벌을 받기 위해서 뭐 벌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말로 쓴 거고 앞에 나와 있는 것에서는 찾아오다 라는 거 그래서 나는 초조하게 이 벌을 벌을 받으라고 수업이 끝나고 나서 곧바로 선생님에게 찾아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명령 어떤 지시를 예상하고 또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게 좋은데 언제 When I saw him 내가 선생님이 들어 올리는 것을 보았을 때 여기 saw 라고 하는 것이 지각동사지 감각을 통해서 목적어에 대한 무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들이잖아 그럼 목적어를 쓰고 뒤에 동사 원형이나 또는 ing 또는 pp 라고 하는 것이 쓰일 건데 동사 원형 ing 는 능동 pp 는 수동 lift 는 뭔가를 들어 올리다 타동사야 타동사야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아 이건 잘 썼네 그럼 능동으로 가야겠지 그래서 lift 또는 lifting 이렇게 하면 되겠고 선생님이 나의 과제를 들어 올렸어 뭐 해서 책상에서 들어 올리고 wrap 두드린데 여기에 lift 하고 wrap 하고 같이 가는 거야 이렇게 가야 된다 이걸 과거로 쓰면 안 맞아 왜냐면 wrap 이라고 하는 것은 두드리는 건데 선생님이 두드리는 거야 뭘 위해서 그 반의 어떤 이런 주의집중을 위해서 두드리는 것을 보았을 때 아 이제 벌받으로 나중에 선생님이 찾으러 오라고 했구나 라는 것을 나는 초조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라는 거 이게 wrap 이라고 하는 것이 두드리는 건데 보통 우리가 뭐 책상 같은 거 이렇게 뭐 두드리잖아 두드리고 뭐 벽이나 문 같은 걸 두드리는 이게 똑똑 두드리다 라는 wrap 이라는 단어야 Now boys 자 이제 얘들아 he said I want to read you an essay read a b 의 구조로 써 read라는 단어가 누구 누구에게 뭐뭐를 읽어주다 너희들한테 에세이를 하나 읽어주고 싶다 this is title title 이라는 단어가 제목을 붙이는 건데 뭐뭐 에게 뭐뭐라는 제목을 붙이다 목적 하나 있어야 했는데 지금 빠진 거야 그래서 뒤에 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 The art of eating spaghetti 라고 하는 스파게티를 먹는 어떤 예술 또는 기술 뭐 이런 걸로 좀 볼 수 있겠고 자 다음으로 좀 내려서 And 그리고 He started to read 읽기 시작했습니다 My words 나의 글을 내가 글로 쓴 것들 단어들이 모여있으니까 글로 보면 되겠지 He was reading my words 나의 글을 읽고 있었던 거야 Out loud 큰 소리로 이렇게 하면 된다 큰 소리로 To the entire class 전체 학급에게 Watch more 게다가 The entire class 그 전체 학급이 Was listening 듣고 있었어 attentively 주의 깊게 듣고 있었어 주의를 기울이면서 여기서 이 단어는 의미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 왜냐하면 이거에 만약에 주의 깊게 듣지 않고 그냥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안 들었다 라고 하면 이건 놀라운 게 아닌데 게다가 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놀라움이 있어야 되겠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의 글을 큰 소리로 읽고 있고 전체 학급도 주의를 기울여서 내가 선생님이 말하는 걸 듣고 있었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놀라운 일이 되겠지 그리고 나서 someone laughed 누군가가 웃었고 그리고 학급 전체가 Was laughing 웃고 있었어 laugh는 자동사야 진행형을 썼다 And not in contempt 어떤 경멸이나 모욕 그리고 ridicule 뭔가 그 조롱하는 여기에서가 아니라 이런 것에서 웃는 게 아니라 But with open hearted 열린 마음에 즐거움으로 웃고 있었던 거야 I did my best Do one's best 는 최선을 다하다지 뭐 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뭐를 avoid 하면 목적으로 ing 즐거움을 보여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 즉 나는 이 모습을 보고 굉장히 기뻤다 라는 얘기지 그래서 내가 기뻐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보여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 하지만 What I was feeling 내가 느끼고 있었던 거는 순수한 환희 굉장히 커다란 즐거움이었던 거야 어디에서 At the startling demonstration 이 놀라운 시연에서 Demonstration은 뭔가를 보여주는 거야 시범삼아 보여주는 거 선생님이 지금 나의 글을 읽어주는 이 놀라운 시연에서 정말 순수한 환희와 즐거움 커다란 기쁨이었다는 거지 내가 느끼고 있었던 것은 그리고 이것은 My words 자 잠깐만 이거는 이렇게 보면 안 될 거 같아 요 요 수식은 잠깐 이렇게 뒤늠을 보고 하자 My words 나의 말들이 나의 글이 had power 힘이 있구나 뭐 할 수 있는 힘 To make people laugh 사람들을 웃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구나 Make라는 것은 사역동사 목적어 나오고 그 뒤에 나올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지 동사 원형하고 pp가 나올 수 있을 건데 동사 원형은 능동 pp는 수동 그런데 left는 자동사라고 했지 수동 구조를 못 만들겠네 그럼 동사 원형만 써야겠네 나의 글이 사람들을 웃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지금 뒷문장이 어때 완전한 문장이지 그럼 완전한 문장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 여기에서 어떤 것하고 연결이 좀 돼야 될까 라고 하는 건데 지금 나와 있었던 부분에서는 잠시만 봅시다 자 여기서는 약간 좀 수정을 좀 할게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우선 전체적인 큰 틀은 좀 같은 거로 가고 demonstration 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선생님이 나의 글을 보여주는 시연이라기 보다는 그러니까 demonstrate 가 뭔가를 보여주다거든 그러니까 이 말하고 뒤에 나와 있는 것하고 동격으로 가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아 그러니까 뒤에 나와 있는 것 이라는 이 내용 이 내용에 대한 시연 이런 것이라는 어떤 시연 그러니까 이것을 보여주는 것 이렇게 그래서 나의 글이 사람들을 웃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 라고 하는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뒤에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시연 나의 말이 나의 글이 사람들을 웃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놀라운 시연에서 나는 순수한 어떤 환이라고 하는 것을 느꼈던 것 라는 것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여기 that 이라고 하는 것 뒤쪽에 나와 있는 문장은 완전한 문장 그렇다면 접속사로 쓰인 건데 접속사로서 지금 쓰여 있는 부분이 뭐 목적어 자리도 아닌 것 같고 주어 자리도 아닌 것 같아 그렇다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명사와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동격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demonstration 이라고 해서 그럼 보여준대 보여주는 것이래 그럼 보여주는 것이 뭐야 이것이야 같은 내용인 거야 그래서 두 가지가 같다는 동격으로 보면 될 것 같고 demonstration 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startling 이라는 것이 꾸며주고 있는데 startle 뭔가 놀라게 하는 거야 얘가 놀라게 하는 거지 능동의 ing로 썼고 그리고 내용상 봤을 때 굉장히 커다란 기쁨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겠지 여기도 마찬가지겠고 그런 식으로 썼고 what 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what 부터 feeling 까지가 하나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지 명사 자리이면서 뒷문장에서 fill 이라는 단어 뒤에 뭔가가 빠져 있어 뒷문장 불완전하고 명사 자리이면 무조건 what을 쓴다라고 했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좀 되고 있네 20번에 나와 있는 것은 나를 위한 시간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된다 라는 내용이야 첫 문전부터 볼게 we usually take time out take time out이 휴식을 취하다 라는 하나의 표현으로 보면 된다 우리는 주로 휴식을 취합니다 단지 언제 우리가 실제로 need to switch off 스위치를 끌 필요가 있을 때 단지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만 휴식을 취한다 라고 했고 스위치를 끌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위치를 켰을 때는 어떤 일을 하고 작동하는 건데 일이 다 끝나면 이제 끄겠지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끝났을 때에만 앞에 쉰다 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봐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when this happens 이런 일이 벌어질 때 그럼 this가 가르치는 게 뭘까 라는 건데 this는 앞 문장의 내용이야 우리가 스위치를 끌 필요가 있을 때에만 휴식을 취한다 라는 이런 일이 벌어질 때에는 그때 우리의 상태가 어떻냐 라는 걸 보면 우리는 종종 과도하게 피로하고 그리고 아프고 그리고 뭔가가 필요한 이러한 상태야 recuperation 라고 하는 recuperation 라고 하는 여기 나와 있는 건 이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그런 시간이 된다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너무 지쳐있는 상태가 된다 라고 하는 거지 원래 우리가 쉬는 시간을 갖는다 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일이 끝나고 나서 쉬는 시간을 갖고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너무 지쳐버린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overtired sick 다 형용사지 비동사 뒤에 보충하는 말들 그리고 전치사 명사의 전치사구도 형용사 성질이 있기 때문에 문법적으로는 큰 무리가 없는 거고 me time 이건 표현이야 뭐 이렇게 dash를 쓰기도 하고 아니면 이걸 안 쓰기도 해 나를 위한 시간은 복잡해집니다 뭐에 의해서 부정적인 어떤 연상들에 의해서 association 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뭐 연관 연상 이런 것들이 되거든 뒤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니까 escapism 이라고 하는 현실도피 죄책감 후회 이런 것들의 연상에 의해서 복잡해진대 뭐 뿐만 아니라 overallim 이라는 압도하다 스트레스 그리고 피로 라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현실도피 죄책감 그리고 후회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연상에 의해서 복잡해진다 라고 했어 우선 내용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를 위한 시간을 갖게 되면 나를 위한 긍정적인 시간이라던가 휴식이라던가 이런 걸 취해야 되는데 나를 위한 시간을 갖게 되면 오히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힘들어지고 이러한 것들을 자꾸 생각해 낸다는 거지 뭔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뭔가 피로라는 것도 있고 아니면 아 내가 지금 이 시간을 이렇게 쉬는 게 맞나 후회하기도 하고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 그래서 원래 이제 원문을 잠깐 좀 보면 원래 이 제목이 위에 Curve out guilty free 라는 말이 있거든 guilty free 죄책감을 갖지 않는 그런 나만의 시간 이 시간을 만들자 라는 거였어 그러니까 나만의 시간을 갖게 됐을 때 사람들은 뭔가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 이게 뭔가 현실을 도피하는 것 같고 죄책감이 들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야 나만의 시간 자체를 그러면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하겠어? 안 갖고 싶어 하겠지? 그래서 뒤를 보면은 이 모든 부정적인 함축된 의미들이 앞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의미하는 건 뭐냐 우리가 trying to steer clear of it 우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steer clear of 라고 하는 것이 뭐뭐를 회피하고 피하다 라고 하는 걸로 쓸 수 있고 그리고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그것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는 거였어 해서는 이렇게 됐고 조금 자세히 가면 steer 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단어는 뭐뭐로 향하다 뭐뭐로 향하게 하다 이런 의미거든 clear of 라고 하는 것은 뭐뭐가 없는 그러니까 그것이 없는 방향으로 트는 경향이 있다 steer 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운전대 같은 걸 이렇게 방향을 돌려서 그쪽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즉 그것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it이 뭘까 라고 하는 건데 it이 지금 단수로 나와 있지 그럼 이 단수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앞에 나와 있었던 것 중에서 me time이야 이 me time 이러한 많은 부정적인 어떤 생각들 감정들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것을 피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거지 그럼 이게 me time 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사람들이 피하려고 한다 라고 보면 이거는 좀 문제점이 될 수 있지 그래서 얘를 해결하려고 해 요 사람이 얘기하는 건 well i'm about to change your perception of the importance of me time 이라고 했고 be about to 동서원형 이제 막 뭐뭐 하려하다 그래서 나는 이제 막 여러분의 어떤 인식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한 인식 뭐에 대한 인식 중요성에 대한 인식 뭐에 중요성 나만을 위한 시간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을 바꾸려고 한다라는 거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이 글쓴이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만의 시간 나만을 위한 시간에 대한 중요성을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 여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인식을 바꾸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을 설득할 거야 뭐라고 어떤 내용을 you should view 여러분이 바라봐야 한다고 그 나만의 시간을 뭐로 중요한 것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뭘 위해서 여러분의 건강과 그리고 행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너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득할 거야 이 투동사원형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내용 쪽으로 봤을 때 앞부분은 크게 문제가 된 게 없었지 이 투동사원형을 어떻게 좀 볼 수 있나라는 건데 앞에서 인식을 바꾸려고 그래 뒤에 나와 있는 설득을 한데 문장에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투동사원형은 우리가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도 쓸 수 있겠지만 그리고 정도의 의미도 좀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앞에 있는 거는 이렇게 볼 수 있다 나는 나만의 시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의 인식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 지금 이건 좀 여러 가지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투동사원형하고 이쪽 투동사원형하고 병렬구조 정도로써 콤마를 찍고 다시 부연 설명 병렬이라기보다는 다시 설명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식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앞에 있는 투동사원형이다 라는 이 부분하고 뒤에 나와 있는 걸 다시 쓰는 거야 그럼 바꾼다는 게 무슨 말이야? 설득하는 거야 즉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고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의미 전부 다 투동사원형의 형태를 띄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건 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겠다 Persuade라는 단어는 목적어 하나, 목적어 둘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설득하다 라고 하는 것으로 쓸 수 있고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문장이 지금 동사, 주어, 목적어 뒤에는 부연설명들 그래서 완전한 문장 접속사 det로 쓰였고 조금 더 가면 view라고 하는 이 단어는 asb라고 하는 걸로 쓸 수 있어 그래서 a를 b로 여기다 정도까지 그래서 이거는 즉 이라고 하는 부연설명이라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콤마를 찍으면서 다시 설명한 걸로 take this as permission 이것을 어떤 허가로 보십시오 뭐 할 수 있는 허가 set aside set aside는 뭔가를 따로 떼어놓다 또는 할애하다 이런 의미야 일부 시간을 따로 떼어놓을 수 있는 허가 또는 허락으로 보십시오 뒤에 for yourself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럼 this가 가르치는 것은 me time이 되겠지 permission이라는 단어 뒤에 투동사원으로 써야 되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보면 permit, 허가하는 거야 permission, 허가 그럼 앞으로 뭔가를 하겠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허락을 하겠지 미래적인 의미로 연결시키는 게 가장 적당하다고 볼 수 있어 our need for time 우리의 시간에 대한 필요 즉 우리가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근데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봤더니만 it needs to do 그래서 먼저 하고 할 시간 what we choose 우리가 선택한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우리의 필요 우리가 선택한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가, 시간이 우리는 필요해 그런데 이것은 점점 급박해지고 있어 어디에서? 과도하게 연결되어 있고 관계를 맺고 있고 그리고 과도하게 압도되고 있고 또 과도하게 자극을 받고 있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의 이 시간에 대한 필요는 점점 급박해지고 있는 거야 이러한 이 시간에 대한 필요가 정말로 중요해지고 있다 라고 하는 거지 내용적인 것을 한 번만 더 보고 문법을 좀 볼게 우리가 선택한 것들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이 가끔 있거든 예를 들면 너희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책가방 싸가지고 그리고 학교에 가서 수업 듣고 공부하고 집에 가서 밥 먹고 다시 학원을 왔다가 숙제하고 잠들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선택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인 것 같아 어쩔 수 없는 굉장히 바쁜 세상 속에서 이러한 너무나 혼란스럽고 우리에게 압박감을 주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들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 이 시간이 이제는 정말 중요해지고 있다 이 내용인 거야 우리가 선택한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급박해지고 있다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고 내용은 이렇게 문장으로 보게 되면 our need for time이라는 얘가 주어가 되겠지 단수 그래서 동사 is 썼고 가운데는 어떻게 됐나 보면 명사를 쓰고 뒤에 전치사 다음에 관계 대명사 그리고 투동사 원형이다 라는 구조를 이렇게 쓰기도 해 그럼 이 구조는 그냥 단순하게 보면 그냥 투동사 원형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형태로 봐주면 돼 관계 대명사는 우리가 보통은 절이 온다 라고 하거든 그래서 관계 대명사 절이라는 말을 쓰잖아 근데 이것도 표현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표현이 될 수 있고 만약에 이걸 이제 절로 바꾼다면 in which 라고 하는 거에서 주어 들어가야겠지 주어는 지금 we가 들어갈 수 있겠네 we 그리고 동사가 들어가야겠네 지금 여기에 do라고 하는 어떤 동사가 들어가야겠지 그래서 we 다음에 조동사나 써주면 좀 좋을 것 같고 can 이라고 하는 거 we can do 다음에 what we choose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지 그래서 we can do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가 선택한 것을 언제 어떤 시간에 그 시간이 in which 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연결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문장을 표현하는 방법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뭘로 바뀐다 만다 라기보다는 표현 방법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썼다 정도 그래서 명사 전치사 관계대문사 투동사원이요 여기에 전치사라고 하는 것은 선행사와의 관계를 보는 거야 이 시간에서 뭔가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in이라는 전체를 썼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정도까지 보면은 전체적인 설명이 끝나겠네 21번 첫 번째 나와 있는 문장이 조금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크게 보면 여기에 is라고 하는 것이 동사 주어 자리가 돼야 되는 앞쪽을 보니까 worth라는 형용사가 나와있지 얘는 주어가 될 수 없겠지 이 비동사 뒤에 보어야 그럼 주어는 attempting 얘가 주어인 거다 지금 구조가 주어 동사의 자리가 좀 바뀌었지 이런 걸 우리가 도치라고 할 수 있고 보충하는 말이 앞쪽으로 빠지고 주어 동사의 자리가 바뀌는 도치라고 하는 것이 쓰여진 거야 이 도치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보여줄 것 좀 중요하다고 보는 것들을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나와있는 것들을 쓸 건데 이렇게 되면은 문장 구조가 좀 어색하니까 균형을 맞춰서 동사 주어의 형태로 좀 바꿨다라는 것 해설해보자 아마도 더 나쁩니다 뭐보다 시도하는 것보다 get the bad news out of the way 라고 하는 원래 이 get something out of the way 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어떤 식으로 좀 볼 수 있냐면 영영사전을 보면 좀 잘 나와 있어 to finish doing something 어떤 것을 하는 걸 끝내다 라는 거야 근데 특히 이게 뭐냐면 어렵고 좀 불쾌한 거야 즐겁지 않은 일을 좀 끝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문맥상의 의미로 좀 보면 서둘러 끝내다 정도가 좀 좋을 것 같아 서둘러서 끝내버리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안 좋은 소식을 서둘러서 끝내려고 시도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입니다 그럼 안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건 소식은 전달해 주는 거잖아 그래서 해설지에는 뭐라고 있냐면 빨리 얘기하고 먼저 얘기하고 빨리 끝내버리다 라는 걸로 약간 좀 풀어서 간 거야 이게 완벽한 거라기 보다는 이 문맥상 그나마 좀 적당한 거고 단순하게 보자면 안 좋은 소식을 빨리 좀 끝내버려 안 좋은 소식은 빨리 전달해 버리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서로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잖아 그래서 안 좋은 소식을 빨리 끝내려고 시도하는 것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보면 괜찮을 것 같아 이것은 시도하는 것보다 더 이것보다 더 안 좋습니다 뭐가 시도하는 것이 soften it soften 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게 하는 것이 뭔가 좀 완화시키는 것이 그 안 좋은 소식을 완화시키는 완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또는 or 이라고 하는 걸로 지금 too soften 이라고 하는 것하고 뒤에 not address 라고 하는 것이 병렬 구조인데 투동사원 영어 써야겠지만 to는 좀 뺀 거야 not address 아니고 그냥 써도 상관 없지 to를 써도 그 안 좋은 소식을 다루 다루 다루지 않는 거야 not at all 전혀 머마 앉지 않다 그것을 전혀 다루지 않으려고 시도하는 것 이것은 앞에 나와 있었던 나쁜 소식을 서둘러서 빨리 끝내려고 시도하는 것보다 아마도 훨씬 더 안 좋을 것일 겁니다 라는 것 address 라는 단어가 뭔가를 다루다 라는 의미로 쓰여 이승 전부다 bad news 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안 좋은 소식을 빨리 끝내버리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 왜냐하면 안 좋은 내용이 있다면 그게 왜 안 좋은 건지 문제를 좀 파악하고 그리고 그걸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에이 그냥 지나가버려 뭐 이런 식으로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것도 안 좋겠지만 이것보다 더 안 좋은 거는 이 안 좋은 news bad news에 대해서 이거를 자꾸 좀 안 좋은 내용을 좀 덮고 약간 완화시키고 뒤쪽에 그걸 아예 다루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회피하려고 하는 무시하려고 하는 ignore 이런 것들이 더 안 좋다는 얘기야 이게 뒤로 나와 있어 this mom effect 이러한 걸 뭐라고 하냐면 this 이러한 mom effect 라고 하는 침묵 효과라고 하는데 이 침묵 효과는 얘가 주어진 동사가 어디 있나 봤더니만 이쪽에 동사가 나와 있어 지금 happens 발생합니다 가운데 나와 있는 건 부연 설명이잖아 그래서 이러한 침묵 효과는 발생합니다 주어 단수 애썼지 가운데 거 좀 이따 보자 왜냐하면 왜냐하면 사람들이 원하니까 to avoid 피하고 싶어하니까 뭘 피하고 싶어하는데 becoming the target 타겟이 되는 거 of others negative emotions 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감정에 그 목표가 되는 것을 피하고 싶어하니까 왜냐하면 안 좋은 소식을 던지게 되면 그 사람이 기분이 어떻겠어 감정이 안 좋아지겠지 그런데 그 안 좋은 감정은 원래는 안 좋은 소식에 bad news에 대해서 기분이 안 좋은 건데 오히려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거든 일반적인 모습에서 그러니까 야 괜히 내가 bad news라는 안 좋은 소식 전했다가 그 사람이 나한테 안 좋은 부정적인 감정 가지면 어떻게 해 이거 하고 싶지 않아 라는 식으로 이걸 피하고 싶어 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mommy fact 라고 하는 침묵효과 이걸 다루지 않으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그걸 자꾸 완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일어난다 라는 거지 avoid 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서 의미상으로 좀 봐야 돼 이걸 피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avoid 는 목적어로서 ing를 갖는다 라고 하는 것 자 가운데 걸 좀 볼게 가운데 나와 있는 거는 부연설명회였어 mom effect 라고 하는 거 이게 뭐야 이거는 용어야 어떤 용어인데 만들어진 용어야 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용어를 만들다 라는 의미야 목적어가 없지 그러니까 수동으로 써야겠고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심리학자인 이 사람 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어 언제 1970년대 초에 그런 mom effect 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감정의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have the opportunity 기회가 있어 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to lead change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분명히 있어 그런데도 하지만 하지만 이렇게 변화를 이끌어 이끌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it often requires 그것은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 간다 라고 하는 것은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에게서 용기가 필요해 뭐 할 수 있는 용기 deliver bad news 안 좋은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야 우리의 윗사람들에게 스피리얼이라고 하는 것은 윗사람 상관 스피리얼이라고 하는 것은 너의 입장에서는 내가 될 수 있겠지 선생님이라던가 학교 선생님 아니면 집에서는 부모님이 될 수 있겠고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가 될 수 있겠고 그래서 단순한 상사라기보다는 윗사람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자 이 안에서도 좀 보자 기회라고 하는 것 뒤에 to 동사원형만 될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명사라고 하는 걸 볼 때 뒤에 수식하는 부분이 올 수 있는데 이 수식하는 것에서 to 동사원형 올 수 있고 또는 ing 올 수 있고 pp 라고 하는 것이 올 수 있지 to 동사원형은 보통은 앞쪽에 나와 있는 명사와의 의미 연결이 있을 때 미래적인 의미가 강할 때 예를 쓴다라고 하고 ing 는 일반적인 것 능동과 진행 그리고 pp 라고 하는 것은 수동 그리고 이미 끝났어 완료 이런 의미적인 것하고의 연결성이 좀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럼 여기서 기회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회는 앞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지 그러니까 to 동사원형이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여기 require 이라는 단어도 좀 보자 require 이라고 하는 단어를 봤을 때 require of a b 이런 구조가 지금 언급이 좀 되는 것 같아 근데 이 부분은 잠깐 다시 보면 require a b 는 그냥 이 맞춰 쓸게 b of a 이 구조에 있던 거야 b 를 요구해 누구에게서 a에게서 이런 구조다 그런데 왜 of a 를 먼저 쓴 거야 왜냐하면 b 에 해당되는 게 뒤쪽에 나와 있었던 이 부분이거든 the courage 부터 이쪽까지 좀 길지 뒤로 뺀 거야 of us 를 먼저 쓴 거는 뒤에 목적어가 좀 길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조가 있어 a 에게서 b 를 요구하다 라고 하는 것 다 정리가 됐나 됐고 맨 마지막 봅시다 we don't want to be the innocent messenger 원래 21번의 모의고사 문제는 이 부분이 가리키는 게 뭐냐 라고 하는 거였지 우리는 순수한 전령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근데 이 사람이 누군데 falls 쓰러져 어디서 before firing line firing 막 총을 쏘고 있는 그 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전선 또는 뭐 사선 이런 말을 쓰지 총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 선이 있잖아 자 여기를 기준으로 적군과 아군이 서로 총싸움을 벌이고 있어 여기 여기 firing line 이라고 하는 여기 앞에서 그래서 이 앞에서 쓰러지는 순수한 전령이 되고 싶지 않대 무슨 말이야 messenger 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한쪽 부대에서 다른 부대로 어떤 연락을 전달하는 병사 이런 의미로 이제 messenger 이라고 하는 걸 쓰거든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순수하게 어떤 소식을 전달하는 거지 그런데 적으로부터 총을 맞아서 죽게 되는 거야 그럼 이 내용하고 연결 한번 해봐 순수하게 안 좋은 소식을 전달했는데 그 소식을 전달 받은 사람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나에게 부정적인 어떤 감정을 갖게 되는 거야 마치 적군에게 총을 맞아 죽는 것처럼 나 이거 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이 the innocent 여기 innocent messenger who falls before a fire line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문제에서 나와 있던 거는 그 불쾌한 소식을 전달한 것 때문에 어 비난을 받는 사람 이라는 것으로 이제 문제가 좀 나와 있던 거였고 설명이 좀 많이 길었다 뒤로 한번 조금 넘겨봅시다 21번 뒤쪽 So when our survival instincts 우리의 생존 본능이 kick in kick in kick in kick in 요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다가 원래 사연적인 의미야 그래서 우리의 생존 본능이 시작이 될 때 그래서 해설제는 뭐 발동하다 이렇게 나와 있지 뭔가 구동하기 시작하는 거 뭔가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 그래서 우리의 생존 본능이 시작이 될 때 그 생존 본능은 can override override 라고 하는 단어가 단어 자체에서 보게 되면은 어 뭔가 저지하는 것 그리고 요 나와 있는 단어가 무효화 시키다 요런 의미로 좀 쓰이거든 우리의 용기를 무효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용기는 앞에서 뭐였어? 안 좋은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용기인데 그 용기를 무효화 시킨다는 거는 우리의 용기를 무력화 시키고 우리가 용기를 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지 언제까지 truth of a situation 어떤 상황의 진실이 gas watered down 이라고 하는 어 요게 get 다음에 쓰이는 거는 어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get이 어떤 상태가 되다 라는 거고 색깔이 좀 잘 안 보이네 살짝 지우고 어떤 음 어떤 상태가 되다 라고 하는 거고 요 상태가 되는 거야 watered down 물로 씻겨서 아래로 점점점점 내려가서 이제 좀 희석되는 거야 이거는 희석되다 라는 의미 watered down 이라고 하는 희석되다 여기에 watered 라고 하는 걸로 보게 되면 물로 씻겨 내려간 거야 그럼 뭔가 묻어있다가 씻겨 내려가면 좀 흐려지겠지 그러니까 이건 희석되다 water 타동사 목적어 없지 없으니까 어떻게 써야 돼? 수동으로 써야겠지 이 뒤로 그래서 희석될 때까지 그러면 the truth of a situation 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 진실이다 라고 하는 요 표현은 우리가 앞에서 지금 본 그 과정에서 봤을 때는 뭐였어? 얘가 bad news 가 되겠지 안 좋은 소식이야 안 좋은 소식이 점점 희석이 돼서 그게 안 좋은 정도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정도가 될 때까지 우리의 용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생존 본능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앞에서 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는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아 이게 생존 본능이야 그 생존 본능이 시작이 되어버리면 얘가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하면 우리의 용기라고 하는 것을 낼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그 상황의 진실이 점점 희석될 때까지 우리는 용기를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요 내용은 이제 뒤에서 뭐가 나온다 The mom effect 라고 하는 거 mom effect는 침묵효과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래 일을 잘 다루지 않으려고 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봐봐 이게 어떤 A라는 사건이 있어 이 사건을 얘기를 꺼내야 돼 그래야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 뭐 원인도 찾고 해결도 할 건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니까 이게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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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지면서 야 이게 있었나 이렇게 돼 버리는 거야 이 mom effect로 인해서 그럼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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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지지 그럼 mom effect로 인해서 그 결과로써 어떤 일이 벌어져 filtering 뭔가 필터 걸러지는 여과라고 하는 이것이 생기는 거야 여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를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mom effect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아무도 침묵 얘기하지 않고 좀 완화시키려고 해 뒤로 좀 얘기하겠지만 안 좋은 소식을 어떤 사람이 전달을 했어 그런데 그 다음 사람이 이 얘기를 듣고 이거를 조금 더 더 완화시켜 좀 더 완화시키고 다음 사람이 좀 작게 좀 더 완화시키고 좀 더 완화시키고 좀 더 완화시키고 이 과정이 여과가 되는 거야 그 mom effect 라고 하는 것과 그 mom effect 의 결과로써 나오는 여과라고 하는 것이 이거 밑에 한번 나온다 왜 여과라는 말을 썼는지 이 여과라고 하는 것이 can have 가질 수 있는데 뭔가 파괴적인 결과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 아주 가파른 위계 질서에서 말단사원이 그 윗사람에게 얘기했어 그 윗사람한테 얘기하고 그 윗사람한테 얘기하고 그 윗사람한테 얘기를 할 건데 앞에는 얘기 안 한다며 아니 얘기를 할 때 조금 완화시켜서 얘기하는 거야 있는 그대로 얘기하지 않고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윗사람한테 얘기했는데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너무 혼나거든 그러니까 너희도 얘기해봐 뭘 얘기해봐 너희도 보면 그 성적 같은 거 너 이번에 중간고사 잘 봤냐 그러면 정확하게 제 점수가 70점입니다 라고 얘기 안 할 거잖아 뭐라고 이게 그냥 뭐 그럭저럭 봤어요 그러면 그럭저럭 봤어요 라는 얘기는 사실은 요 내용을 좀 완화시킨 거지 그래서 그 윗사람이 들었을 때는 뭔가 좀 안 좋은 얘기를 덜 할 수 있지 그럼 이 사람이 또 얘기할 때 그럭저럭 봤어요 그냥 전보다는 잘 봤나봐 이런 식으로 자꾸 완화를 시켜가는 거야 filter 걸러내는 거지 이렇게 가파른 위계 질서 윗사람이 더 많은 권한과 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랫사람이 침묵하는 효과가 mom effect거든 그래서 이 가파른 위계 질서에서 파괴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파괴적인 효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진실이 희석되고 왜곡될 수 있는 그런 거겠지 라고 요 사람이 글을 쓰고 있대 이 사람은 organizational psychologist 라고 하는 이 사람이 조직 심리학자거든 what starts what starts out 시작되는 것 뭐로 bad news 안 좋은 소식으로 시작된 것이 여기 what부터 뒤에 news까지가 주어고 becomes what 절이 지금 나와있는 요 부분이 주어 what 절은 일반적으로 단수 취급하지 becomes s야 요 표시를 안했네 요 s도 표시하세요 녹색으로 됩니다 뭐가 되냐면 점점 더 행복해지는 거야 점점 더 좋아진대 뭐함에 따라서 그 안 좋은 소식 is bad news news 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형태는 s가 붙었지만 단수 취급한다 이 뉴스가 travels 이동할 때 어디로 up the ranks 그 어떤 계급 어떤 단계 위로 이동할 때 안 좋은 소식이 위로 이동하는 거야 좋은 소식이 아래로 이동하거나 위로 이동하는 게 아니야 점점 더 행복해지고 좋아진대 말이 좀 이상하지 근데 아까 이미 내가 설명했지 왜냐하면 after each boss hears 각각의 상관이 들은 후에 뭘 들어 그 소식 안 좋은 소식을 뭐로부터 자신의 부하 직원으로부터 아랫사람으로부터 들은 후에 들은 후에 he or she 그 사람은 여기에 he or she는 여기 상관 boss이야 makes it sound a bit less bad 라고 하는 그 안 좋은 소식을 그 안 좋은 소식을 좀 더 a bit 약간 덜 안 좋게 들리도록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뭐 하기 전에 passing it up the chain 그 chain 그 질서 어떤 단계 위계 이런 어떤 각각의 단계 chain이라고 하는 건 이 부분 hierarchy 라고 하는 얘가 chain이 되는 거야 이 단계 위로 그것을 전달하기 전에 이거를 약간 덜 안 좋게 들리도록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because 는 이거 전체 내용이고 after 라고 하는 것이 고사이에 한번 들어가고 문장이 들어가 있었다 자 다음번으로 넘길 때 그대로 전달하면 자기가 또 혼나니까 그 자꾸 점점 약하게 만드는 거고 여기 보면 make 라는 단어가 나와 있고 뒤에 여기에서 a bit less bad 가 나와 있는데 make 라는 단어는 목적어 쓰고 뒤에 형용사를 써 그래서 목적어를 형용사 상태로 만들다 라고 하는 거 before 전치사로 보면 된다 그래서 ing를 써준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거 첫 문장에 나와 있는 것을 조금 조심하고 내용상으로 어떤 mom effect가 정확히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체크하면 될 것 같아 22번은 부모의 내적 성장을 통한 평정심 유지가 양육에 중요하다 라고 하는 내용이야 결국에 보면은 양육에서 부모가 주의해야 할 점 또는 부모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이 되겠지 자 천천히 앞에서 부터 좀 보도록 할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that 뒤에 나와 있는 것은 완전한 문장을 이끌어가고 타동사 뒤에 나와 있으니까 접속사 that을 쓸 수 있었던 부분이야 뭐라고 생각하냐면 만약 우리의 i가 we'll just behave 잘 행동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we could stay calm 우리는 평온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 부모로서 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것 뒤쪽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는 이 부분은 지금 갑자기 would나 could와 같은 이런 조동사들을 갑자기 썼고 그 단어의 형태가 과거형을 좀 쓰고 있는 것 같지 그럼 이 말은 지금 가정법을 쓰겠다는 얘기야 근데 가정법에서 구조상 뒤쪽에 나와 있는 조동사의 과거에 동사원형은 뭐 그렇다 치는데 if가 들어가 있는 절에 would라는 조동사가 들어간 거는 좀 애매한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 왜냐하면 보통 가정법이라고 하면 if라는 걸 쓰고 주어 쓰고 동사 그리고 주어 동사 이렇게 쓸 때 뒤쪽에 나와 있는 결과절에는 조동사의 과거의 뒤에 동사 원형을 쓰는데 일반적으로 앞에 나와 있는 이 동사는 조동사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형을 써서 현재나 미래에 대한 어떤 가정의 의미를 나타내거든 이게 실제 시간이 현재나 지금 그렇다면 앞으로 그렇다면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어 그런데 여기 would라고 하는 걸 썼지 우리가 가정법에서 if절에 will이나 would와 같은 걸 썼을 때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냐면 어떤 의지 이런 의지에 관련된 것이 표현이 된다면 그때는 will과 would를 쓸 수 있다 라는 것이 있거든 그럼 이 문장은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의 자녀가 단지 올바르게 행동하려고 한다면 이라는 의미야 이 말의 의미는 올바르게 행동한다면 이라고 해석해도 괜찮겠지만 올바르게 행동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 이라는 거지 그래서 올바르게 행동하려고 한다면 behave가 행동하다 라는 건데 올바른 행동하는 걸 보통 얘기해 그러면 우리는 부모로서 침착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지 여기 come이라는 것도 여기서는 녹색으로 가야 돼 녹색 문법 stay 다음에는 형용사를 쓰거든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뭔데 우리의 자녀는 올바르게 행동하려고 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침착하지 못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근데 사실 진실은 이런 거야 뭐냐면 managing our own emotions 우리 자신의 감정과 그리고 actions 행동을 다루는 것 또는 관리하는 것이 주어자리라서 엔젤 썼고 동사로서 이즈가 나오고 있고 이 관리하는 것이 바로 what allows us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해주는 거야 allow 목적어 투동성언형 뭘 느끼게 해줘 평화로움 평온한 상태를 느끼도록 해주는 거지 부모로서 부모로서 아이가 뭔가 잘못했다 라기 보다는 우리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다루고 관리하는 것이 바로 부모로서 우리가 평온한 감정을 느끼도록 해주는 것이다 라는 거 이게 진실된 거지 아이가 뭘 올바르게 행동한다고 우리가 침착하고 평온한 감정을 가지고 계속 유지하느냐 이거 아니라는 거야 앞에 나와 있었던 managing 이라고 하는 부분은 주어자리 이 that이 접속사로 쓰였으니까 주어가 나와야겠지 managing 부터 뒤에 actions 까지가 주어고 그리고 ing 주어니까 ing가 주어일 때는 단수로 가야겠지 easy가 들어갔고 그리고 what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두 가지가 있다 라고 했었지 하나는 명사자리 비동사 뒤는 명사자리가 맞지 뒷문장이 불완전 추어가 없으니까 불완전해 그때 what을 쓸 수 있는 거 allow는 목적어 to 동성형까지 ultimately 궁극적으로 we can control 우리는 통제할 수 없어 우리의 자녀를 통제할 수 없고 또 obstacles they will face 라고 하는 they는 자녀들이야 자녀들이 직면하게 될 그러한 어떤 난관 어려움 장애물 이러한 것들도 통제할 수가 없어 우리는 우리 자신만 통제할 수 있는 거지 자녀들과 자녀들이 직면하게 될 이러한 난관과 어려움 장애물들을 통제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이거지 face 라고 하는 것은 타동사야 목적어가 없지 왜냐하면 지금 관계대명사 that이나 which 라고 하는 것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face 라고 하는 걸로만 쓰면 되겠지 하지만 we can always control 우리는 언제나 통제할 수 있어 우리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고 parenting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isn't 아니야 뭐에 관한 것이 아닌데 여기에 not but 이렇게 구조가 되고 그리고 about 부터 뒤에 does 까지 또 about 부터 뒤에 respond 까지가 서로 병렬 구조가 되겠네 about what our child does 우리의 자녀가 무엇을 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반응한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라는 거지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에게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what의 조건 똑같아 전치사 뒤에 명사 자리 그리고 to does에 대한 목적 없으니까 불안전한 문장 what 써야겠고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간접 의문의 형태로 들어가 있지 how we respond 라는 의문사 주어 동사 방법적인 의미로 how를 써준 거였어 실제로 여러분 이제 연결을 좀 보기 위해서 실제로 most of what we call parenting 이라고 하는 call 이라고 하는 단어는 목적어 하나랑 그리고 보충하는 말까지 쓰게 되겠지 목적어는 나왔어 그런데 아 여기에 목적어가 좀 빠져 있네 목적어가 지금 빠져 있고 보충하는 말만 나와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부릅니다 뭐라고 양육이라고 뭐를 없네 그리고 전치사 뒤에 명사 자리 왔어야겠지 붙이면 우리가 양육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부분은 doesn't take place 발생하지 않습니다 뒤에 뭐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또 not but 요 구조가 좀 될 수 있겠고 여기에 between부터 child까지 within within 부터 the parent까지 이렇게 변형 구조가 되는 거야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within the parent 부모 안에서 부모의 어떤 마음 속에서 부모 이내 안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doesn't doesn't 라고 하는 이 부분은 동사 자리이기 때문에 체크를 한 건데 우선 most of 라고 하는 것 뒤에 나와 있었던 요쪽 요 뒤에 우리가 most of 뒤에 나와 있는 게 most of 를 쓰고 어떤 명사를 쓰고 동사를 쓸 때는 명사 여기에 맞추거든 what 맞절은 일반적으로 단수 취급한다 라고 했었지 그래서 doesn't 를 쓴 거야 뒤로 한번 또 가봅시다 when a storm brews 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 storm이라고 하는 폭풍이 brew 일어나려고 할 때 끊고 부모의 반응은 will 일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일 거야 either a or b 구조가 되어 있어 either 둘 중에 하나 either 쓰지 다른 거 쓰지 않고 or 라고 연결되겠고 come 이라는 단어하고 trigger 이라는 것이 병렬 구조가 되겠네 그 폭풍을 진정시키거나 아니면 그 최대치의 규모가 가장 큰 거 가장 큰 규모의 쓰나미를 야기시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좀 보면 첫 문장에서 나와 있었잖아 아이가 행동만 잘하면 우리는 진정한 마음을 좀 평온하게 가지겠지 그러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진정을 못하는 거야 평온한 마음이 아니야 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storm이라고 하는 것은 이 storm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속에서 일고 끓고 있는 어떤 감정을 얘기하는 거야 storm이라는 것 부모의 마음속의 감정이야 애가 뭘 못하고 있어 지금 막 불을 끓지 방 청소도 안 하고 지금 공부도 안 하고 TV만 보고 있고 휴대폰만 보고 있고 너희들 얘기했지 이런 마음이 막 이제 막 폭풍이 일려고 해 그럴 때 부모는 그래 내가 좀 참지 뭐 이런 게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너는 뭐 공부도 안 하고 지금 휴대폰만 보고 있고 이렇게 막 잔소리 할 거 아니야 쓰나미가 일듯이 이러한 아주 큰 규모 최대치의 쓰나미를 야기시키게 될 거라는 거야 Staying calm enough to respond 반응할 정도로 충분히 진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건설 쪽으로 반응하는 거야 어디에 All that childish behavior이라고 하는 모든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거 유치한 행동에 건설 쪽으로 반응할 정도로 충분히 평온하고 침착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것은 requires 요구합니다 뭐를 We grow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는 should 정도의 조동자가 생략되어 있다 라고 봐주면 될 거 같아 해석이 아직은 조금 안 끝났지 중간에 좀 남아있어 또한 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 앞에 나와 있었던 부분에서 지금 앞쪽에 요 내용을 해석하고 남아있는 문법을 좀 더 설명할게 우리가 그 모든 아이들이 보여주는 유치하고 아이와 같은 행동에 건설적으로 반응할 정도로 충분히 침착한 상태를 유지해 그리고 폭풍이라고 하는 것은 폭풍과 같은 폭풍이 있는 이러한 감정은 그 이시라고 하는 것 뒤에 이렇게 침착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뒤에 남겨둔 채로 요런 걸로 봐주면 된다 이 해석을 할 때 말을 보면 지금 폭풍이라고 하는 감정이 막 일려고 일어나려고 하고 있잖아 그런데 이때 침착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야 그럼 이 감정이 사라져? 아니야 이 폭풍이 일 거와 같은 감정은 잠깐 요 침착한 상태 뒤에다가 잠깐 남겨두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뭐뭐한 채로라고 해석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것은 뒤에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뭔가 우리가 조금 마음의 성장 뭔가 성장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라는 내용이 나와있는 거고 요 뒤에 나와있는 해석은 앞에 나와있는 것에 부연 설명으로 보면 된다 자 문법을 보자 주어 자리이기 때문에 ing를 썼어 그리고 enough라고 하는 단어는 형용사나 부사를 쓰고 그 뒤에 enough를 이렇게 쓰고 그 뒤에 투동사 원형을 쓰는 구조를 가져 그럴 때 해석은 공간을 좀 여러가지 잘 활용했어 뒤에서부터 간다 투동사 원형 할 정도로 충분히 형용사 부사 요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요 순서만 잘 기록해주면 돼 컴이라고 하는 형용사 enough to 동사 원형 그리고 constructively 라고 하는 부사를 쓴 것은 respond 라고 하는 동사를 꾸미기 위한 거였고 respond 라는 단어는 뒤에 to 하고 연결이 돼 respond to 두 뭐 뭐 뭐에 반응하다 라는 거 근데 only 나왔는데 여기 s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behavior 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셀 수 없는 단어야 그런데 다른 질문 보니까 behaviors s 붙이던데 아 붙이는 경우도 있어 그때는 뭐냐면 행동이 아니라 행동의 패턴이라는 의미야 행동 양식 그럴 때는 s를 붙이겠는데 여기서는 그냥 아이들이 보여주는 아주 유치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든 행동이라는 의미에서 행동 이라는 여기에 s를 안 붙인 단으로 썼다 그래서 아이가 보여주는 그 모든 유치한 행동에 대해서 건설적으로 반응할 정도로 충분히 진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 폭풍이 있는 감정은 그 뒤에 잠깐 남겨둔 채 이러한 것들은 결국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또한 필요합니다 성장하는 것을 또한 요구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야 만약 우리가 can use those times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시기를 사용할 수 있다면 근데 그 시기가 어떤 시기인데 우리의 버튼이 get pushed 눌러지게 되는 거야 뭐하기 위해서 성찰하기 위해서 not just react 단지 반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요 뒤에 나와 있었던 거는 to reflect 그리고 to react인데 to가 빠진 거야 not to react 반응하기 위해서 반응을 하면 어떻게 될 거야 폭풍이 있는 거지 뭐 쓴함이 나는 거야 그래서 반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찰하고 그래 내 마음을 좀 더 다 닫고 나를 한번 다시 돌아보는 거야 아이들 혹시 내가 뭘 잘못 가르친 건가 뭐 이런 것들 성찰하기 위해서 우리의 버튼이 눌러지게 될 때 그러한 그 시기 이 시기를 사용할 수만 있다면 we can notice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어 when we lose equilibrium 우리가 언제 우리가 언제 우리가 언제 이 평정심을 잃게 됐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고 그리고 steer 조종할 수 있어 우리 자신을 다시 제자리로 on track이라고 하는 것은 길 위로 다시 돌려보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자신을 다시 제자리로 조종할 수 있대 그래서 우리 자신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내용상으로 조금 더 볼까 내용은 다 괜찮을 것 같고 평정심을 잃게 되는 것 그래서 when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지금 when 부터 뒤에 equilibrium 이라는 건 여긴 의문사로 쓰인 거다 의문사 주어동사 간접 의문으로서 notice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거고 내용상으로 reflect 이 단어 좀 조심하고 반응하는 거 아니야 성찰하는 거야 비슷한 단어지 그리고 get 앞에서도 설명을 좀 했던 것 같은데 get은 뒤에 어 형용사를 써서 어떤 상태가 되다 라는 걸로 쓰여져 push라고 하는 거는 타동사지 목적 없으면 수동 써야겠네 버튼이 눌러지게 되는 것 우리의 버튼이 눌러지게 될 때 이 우리의 버튼이 눌러지게 되는 그런 시기들 그럼 우리 버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버튼이냐면 자 버튼 딱 눌러서 폭풍이 있는 것을 멈추고 평정심을 다시 찾게 원래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버튼을 얘기하는 거지 제자리에 돌아온다 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평정심을 다시 얻게 되는 걸 얘기하겠고 그래서 이러한 내면의 성장이라고 하는 거 아까 성장이 필요하다고 보셨지 내면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어려운 일이야 존재하는 가장 어려운 일이야 여기는 that 이라고 하는 관계대명사 세워도 있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보면 문장에서 선행사 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뒷문장에 어떤 문장에 선행사가 있겠지 그리고 there 비동사 명사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어 there 비동사는 뒤에 명사를 써서 뭐뭐가 존재하다 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동일해 그럼 어떻게 해? 얘 지우겠지 관계대명사 쓰겠지 근데 이 관계대명사를 잘 보면 비동사 뒤에 나와있는 얘를 우리가 주어로 취급하잖아 주격 관계대명사겠지 그럼 여기다 관계대명사를 쓸 거야 요 자리에다가 that이나 which 같은 건 요렇게 할 건데 이 관계대명사는 생략 가능하다 there 비동사가 있는 요 문장에서 이 명사를 지우고 쓴 관계대명사는 생략 가능해 요런 것들이 있어 그럼 이건 해설을 어떻게 하는 거야 존재하는 것들 중에 이렇게 보면 돼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 아마 가장 어려운 것일 겁니다 라는 것 하지만 it's what enables 자 분리필요한 것들 좀 없애고 쭉 지워주고 하지만 그것은 이 내면의 성장이다 라고 하는 것은 what enables you to become enable 목적어 투동사원형 목적어가 뭐뭐할 수 있게 해주다 여러분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좀 더 평온한 부모님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거지 one day at a time 한 번에 하루 그러니까 날마다 라는 것이 하루하루 한 번에 하루 하루씩 하루하루 좀 더 평온한 부모님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what 이라고 하는 것도 비동사 뒤에 나왔네 명사자리 뒤쪽에 주어 없지 불완전한 문장 그때 what을 쓰는 거야 what 그래서 중심적인 내용은 부모의 내적 성장을 통한 평정심 유지가 양육에 중요하다 라는 것이 전체적인 글의 내용이었어 23번의 내용은 수면이라고 하는 것이 학습 과정에서 하는 중요한 역할에 대한 내용이야 we have already seen 우리는 이미 보아왔습니다 어떤 내용을 뒤에 내용을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만 learning 학습이 훨씬 더 효율적이더라 라는 거지 언제 when done 이루어질 때 어디서 at regular intervals 이라고 하는 간격이잖아 규칙적인 간격에서 이루어질 때 훨씬 더 효율적이더라 라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완료형을 왜 썼나 보면 우리가 완료형이다 라고 하는 것은 기준 시간을 놓고 그 전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라는 걸 보는 게 완료형이거든 바로 그거지 have pp 현재를 기준으로 그 전부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아왔어 that은 지금 접속사로 쓰였는데 위치상으로 보면 타동사 뒤에 나와 있고 뒷문장을 보게 되면 동사 주어 그리고 동사에 필요한 거 써주고 나머지는 부연설명 그래서 완전한 문장으로서 접속사 됐 잘 썼고 뒤에 when done 이라는 표현은 접속사라고 하는 것이 뒤에 문장 구조를 가질 때 완전한 문장 구조를 가지기도 하고 아니면 형용사나 명사라는 단어만 써서 표현하기도 해 여기에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단어 자체가 형용사일 수도 있고 또는 ing나 pp가 나올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전치사 구 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도 있어 이 모든 것들이 형용사의 역할을 할 수 있거든 do 라고 하는 단어는 타동사 목적어가 없다면 수동으로 써야겠지 그래서 pp 형태를 쓴 거다 다시 말하자면 이게 무슨 말이냐 봤더니만 rather than 뭐뭐라기 보다는 이라는 것으로 얘는 전치사로 쓰인 거야 그래서 명사 성질에 ing를 써줬어 crime이라고 하는 것이 한 곳에 억지로 끼워 넣다 어거지로 이제 뭔가를 많이 집어 넣다 이럴 때 이게 crime 이라는 말을 쓰거든 그래서 전체 수업을 전체 어떤 학습을 하루에 다 몰아서 집어 넣기 보다는 우리는 더 좋습니다 뭐가 spreading out the learning 그 학습을 분산시키는 것이 더 좋습니다 라는 거야 어 요 rather than 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거랑 연결이 되고 있고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부연 설명이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전치사 개념은 ing 였고 여기는 그러면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만 우선 better off 가 더 낫다 원래는 이제 뭐 그 경제적인 여유가 조금 좋다 뭐 부유한 이런 의미로도 쓰이는데 이거를 우선 사전적인 걸로 잠깐 볼게 사전에 보면 조금 잘려서 보이는데 be better off 다음에 doing something 이런 식으로 좀 쓰여 그러니까 be better off 까지만 쓰기도 하고 ing 를 뒤에다 붙이기도 해서 여기에서 더 좋은 더 나은 요런 의미로 쓰이거든 그러니까 뭐뭐 해서 더 낫다 더 좋다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게 더 낫다 요 정도의 의미로 의역을 조금 하면 될 것 같아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우리는 더 낫습니다 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spread out 펼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를 분산시키고 뭔가 확산시키니까 뭔가를 펼쳐서 나가는 거니까 한 곳에 놓지 말고 조금 펼쳐서 조금 조금 조금씩 하는 것들 그래서 확산시키는 것이 분산시키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the reason is simple 이유는 단순한데 every night 매일 밤 우리의 두뇌가 통합을 시키거든 뭐를 what it is what it has learned 그 두뇌가 배운 것을 언제 배운 거야 during the day 그 하루 동안에 배운 것을 통합시키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여기도 또 왜 이렇게 이 완료형을 썼냐면 두뇌라고 하는 것이 하루가 다 끝나고 이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쭉 끝나고 그 마지막에 이제 밤이나 하루가 끝나는 마무리하는 시간에 그 전부터 그 기간 동안에 배웠던 하루 동안 배웠던 모든 것들 이라는 거거든 그런 의미에서 완료형을 써준 거야 what 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얘기하지만 조건이 두 개가 있지 하나의 조건은 명사자리 지금 consolidate 라는 타동사 뒤에 명사자리가 됐고 뒷문장이 불완전해야 돼 목적 없으니까 불완전 이때 what을 쓰는 거야 thi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이거는 가장 중요한 neuroscience 신경과학 discoveries 발견들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에서 발견했나 봤더니만 of the last three years 지난 30년 동안에 이 중요한 신경과학 발견들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sleep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not just 단지 이것만은 아닌 거야 단지 뒤에 것이 아니야 단지 이것이 아니야 이렇게 봐야겠다 어떤 비활동의 기간만은 아니야 또는 or garbage collection 이라고 하는 쓰레기 수집인 것은 아니야 그냥 이거는 이게 좀 왜 좀 애매하냐면 not just 다음에 but also 가 있게 되면 이것뿐만 아니라 뭐뭐도 있습니다 이런 건데 이건 단지 뭐뭐인 것은 아니야 이렇게 보는게 알겠네 단지 비활동의 기간인 것은 아니야 또 쓰레기를 수집하는 그런 기간도 아니야 뭐에 waste products 라고 하는 쓸모없는 상품들 쓸모없이 만들어진 것들 이거는 the brain accumulated brain 브레인이라는 두뇌가 축적하는 그러한 쓸모없는 어떤 것들 쓸모없이 만들어진 것들에 이 쓰레기 수집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야 while we were awake 우리가 깨어 있는 동안에 awake 라고 하는 단어는 깨어 있는 당연히 당연히 안 되겠지 동사니까 안 될 거고 우리가 깨어 있는 동안 그럼 낮시간이 되겠네 수면을 취하지 않는 동안 우리가 깨어 있는 동안 두뇌가 여러 가지를 축적하지 두뇌는 우리가 보는 모든 감각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거 아니야 그럼 그렇게 불필요하고 쓸모없는 그러한 것들 만들어진 것들에 쓰레기를 수집하는 이 garbage collection 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처리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수면이니까 가만히 누워서 활동하지 않는 이것도 아니고 물론 이건 이제 물리적으로 맞겠지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이런 것을 위한 기간이 아니라는 거지 뒤에 나와 있는 요런 것을 위한 기간도 아니고 그럼 도대체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좀 봤을 때 잠시만 좀 내려보고 quite the contrary 라고 하는 완전히 반대인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while we slip 우리가 잠들고 있을 때 우리의 두뇌는 remains 남아있어 어떤 상태로? active 내용상으로 좀 체크한 거야 활동적인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것은 특별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게 되는데 그 알고리즘은 replace 다시 play 재상영하는 거지 중요한 사건들 그 두뇌가 기록했던 언제 이전날 그러니까 전날에 이 전날에 기록했던 어떤 중요한 사건들을 다시 상영하고 그리고 replace transfer 라고 하는 것 점점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앞에 있었던 이 사건들 중요한 사건들을 어디에다가 좀 더 효율적인 부분 우리의 기억에 좀 더 효율적인 부분에다가 이러한 것들을 전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학습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전에 기록했던 여러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을 건데 이러한 것들을 다시 replay 재생시켜서 이 중요한 것들을 우리의 기억에 좀 더 효율적인 장소 그런 부분에다가 얘네를 전달시켜 준다 그러면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학습이 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겠지 그만큼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써 마무리가 좀 된 거였어 24번에 나와 있는 거는 지문만 길 뿐이고 뭐 내용적으로 크게 어렵거나 한 건 없다 문법적도 그렇고 뭐 단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 자 우선 봅시다 잠시만 요것 좀 하고 아 되네 from the earliest times 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가장 이른 시기부터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가장 이른 시기부터 라고 하는 거는 아주 예전부터 네 단순하게 이렇게 보면 된다 아주 예전부터 아주 옛날 그 시대부터 healthcare services 라고 하는 건데 health는 건강이고 care는 관리잖아 건강관리라고 보면 돼 건강관리 서비스들은 have been recognized 여기에 인정되어져 왔습니다 뭐라고 여겨져 왔다 라고 하는 것 뭐라고 have 가지고 있다고 뭘 가지고 있냐면 두 개의 똑같은 그러한 영역 또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라고 그렇게 인식되어져 왔습니다 recognize 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인정하다 인식하다 문법은 좀 이따가 즉 다시 말하자면 clinical care 이라고 하는 어떤 임상 관리 라는 것과 근데 여기 임상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치료라고 하는 걸로 봐도 괜찮아 치료 관리 라는 것과 public health care 이라고 하는 대중들의 건강관리 공 공적인 어떤 그 건강관리 이렇게 보면 돼 public health care 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치료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 우리가 살고 있는 뭐 우리 국가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을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것들 그래서 공공 건강관리 이렇게 보면 되겠네 아주 예전부터 health care services 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측면이 있었대 그러니까 이 뒤를 보면 health plus pp 형태를 썼는데 이 부분은 현재를 기준으로 아주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봐왔더니만 이런 두 가지 영역이 존재해 왔다 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완료형이라고 하는 거고 health plus pp 그러면 이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완료가 사실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야 이 완료형에서는 앞에 have 라고 하는 것을 혹시 has가 아닌가 라고 하는 걸로 조금 고민해 볼 거 즉 주어의 수일치를 좀 봐주고 아니면 pp가 아니라면 혹시 been pp는 아닐까 라고 하는 부분 태구별로 좀 보자는 거야 그래서 앞에 얘는 주어 복수잖아 이미 have가 나와 있고 recognize 라고 하는 것이 인식하다 그럼 목적어가 필요하겠지 목적어가 없네 그러면 얘는 수동으로 써야겠네 그래서 have recognized 아니고 been recognized 뭐뭐라고 투동사원형이 붙어 그래서 be recognized 투동사원형 뭐뭐라고 인식되다 뭔가라고 뭐뭐라고 뭐 인정되다 이 정도 이름으로 보면 될 것 같아 두 개의 똑같은 영역이 있다고 했고 첫 번째는 치료 목적을 위한 관리이고 또 하나는 여러 사람들 대중들을 대중들의 어떤 건강을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두 가지가 있었다는 것 고전적인 그리스의 신화에서 앞에 뒤에 나와 있었던 어떤 의학의 신이 있어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신이 사람은 아니지 신이지 이 의학의 신인 얘가 신인데 얘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하네 어쨌든 이름은 뭐 우리가 굳이 충격을 아니니까 주어 나왔고 동사 나오고 동사 자리야 having 같은 거 쓰면 안 돼 콤마니까 ing 아니고 앞뒤 콤마는 삽입이니까 have two daughters 두 명의 딸이 있었는데 요 첫 번째 딸 두 번째 딸 요렇게 있었나봐 the former 전자 이 former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언급된 것 이라는 걸로 전자고 앞에 있었던 예를 가르치는 거야 이 딸은 was the goddess 여신이었네 예방 건강과 그리고 wellness 원래 wellness라고 하는 것도 건강한 것 이라는 의미야 이것도 원래 사전적인 의미로는 건강이거든 그러니까 health and wellness 라고 하는 거 보통 영어를 보면 앞뒤로 비슷한 의미를 놓고 가운데다가 and를 넣는 경우가 꽤 많이 있지 사실 이거는 그냥 건강이라고 보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예방 건강의 여신이었습니다 이게 좀 난데 해설지에서는 약간은 말을 좀 틀었지 예방 건강과 건강 관리의 여신이었고 즉 위생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여신이었고 그럼 지금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앞쪽에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 public health care 하고 연결이 되는 거야 그리고 the latter 후자 두 번째 딸은 여신이었는데 두 번째 후자 이 후자는 여신이었어 뭐의 여신 치료와 얘도 치료잖아 똑같은 방식이야 이걸 좀 말해 바꿨지 치유의 여신이었습니다 라는 거 우선 여기에 the goddess of prevented health 쭉 나왔고 광고는 사라지시고 그래서 이 첫 번째 전자는 뭐뭐 였습니다 그럼 후자도 뭐뭐 였습니다 여기는 was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구조가 똑같다 보니 굳이 비동사를 쓸 필요가 없었던 부분이었어 예전에 이렇게 여신들 둘이 있어서 어 하나는 어떤 관리 쪽 하나는 치료 쪽을 두 가지 모두의 어떤 중요성을 같이 가져간 어떤 동등한 입장에서 봤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했던 거지 그런데 이제 시간이 바뀌어서 현대에는 the societal ascendancy 라고 하는 우세 우월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어떤 우월함 뭐가 medical professionalism 의념이라고 하는 의학 전문성에 어떤 의료 전문성에 이 사회적인 우월함 또는 우세라고 하는 것이 has cause 약이 시켰대 뭐를 treatment of sick patient 라고 하는 아픈 환자들의 치료가 to overshadow overshadow 라고 하는 것은 위에다가 그림자를 이렇게 덮는 거야 그래서 덮어서 안 보이게 하는 거지 그래서 가리게 하다는 걸로 아픈 환자의 치료가 가리게 했습니다 뭘 가리게 해 그러한 예방 건강관리 서비스를 가리게 했습니다 자 잠깐만 봅시다 지금 나와 있었던 부분에서 본다면 어 괜찮겠네 이 예방 건강관리 라고 예방적 헬스케어 서비스 라고 하는 건데 얘는 뒤에서 부연 설명이 있어 이거는 제공이 되는 거야 누구에 의해서 less heroic 뒤에서 figures 라고 하는 덜 영웅적인 인물들 그러니까 어 사회에서 보면 우리가 영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업적을 가지고 있고 권한과 뭔가 힘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영웅이라고 취급을 하지 그 사람들은 의학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의사 이런 사람들일 거야 그런데 덜 영웅적인 인물들이 있어 어 예를 들면 뒤에 나와 있는 sanitary engineers 라고 하는 위생공학자 위생에 대해서 공학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인가 봐 뒤에 생물학자 그리고 정부의 공공 건강관료 그냥 이렇게 봐 너무 어렵게 보지 말고 이러한 이러한 사람들의 덜 영웅적인 인물들에 의해서 제공되는 그런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서비스에 서비스를 가리도록 받는 것입니다 문장이 좀 길게 나와 있어 지저분하게 썼지 다시 가보자 우선 문법 보고 문장 다시 볼게 cause 라고 하는 단어는 뒤에 목적어 쓰고 뒤에 투동사원형 그래서 to overshadow 가 된 거고 앞에서 나와 있는 것들은 앞쪽에 나와 있는 것은 참 균형이 잘 잡혀 있었다 그런데 현대로 넘어오게 되면 이 의료 전문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우세하게 되었고 의사에 대한 그리고 뭔가 뭐 의학적인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중요성이 더 크게 됐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됐던 거야 치료에 더 중요성이 있게 된 거고 이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결국에는 예방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가리게 했다 즉 뒤에 나와 있는 것의 중요성을 떨어뜨렸다는 얘기지 보통 이러한 것들은 누구에 의해서 제공이 되냐면 덜 영웅적인 인물들이 있어 위생공학자 생물학자 정부의 공공건강 관료와 같은 것들 화사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제공되는 그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의 중요성을 좀 떨어뜨리게 됐다 라는 것 provided 녹색으로 가야 되는데 표시가 좀 안 됐어 이것도 문법으로 간다 타동사 목적 없으니까 수동 크게 볼 게 없지 과거에는 두 가지 분야의 어떤 균형이 잘 잡혀 있었지만 현대는 그 균형이 깨졌다 치료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라는 내용에서 다시 또 내려봅시다 자 그 다음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 quality of health 라고 하는 지금 현재 상황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치료 의료적 전문성에 좀 더 많은 중요성을 부여가 있겠지만 그렇지만 건강의 질 근데 이 건강의 질이 뭐냐면 인간의 인구들 인간의 사람들 인간인 사람들은 결국 인류야 그래서 그냥 인류로 본다 인류가 누리는 enjoy라고 하는 것을 해설제는 뭐 향유하는 뭐 이렇게 어렵게 썼어 enjoy는 즐기다 누리다 얼마나 좋아 그래서 인류가 누리고 있는 이 건강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가 이제 나올 차리고 attributable 뭐뭐에 기인합니다 to to 여기 then이라는 걸로 병렬 구조를 만들었지 여기에 덜 기인합니다 이거는 이것 때문인 것이 좀 덜합니다 attributable 뭐뭐에 기인하다 뭐뭐 때문이다 이렇게 뒤에 거보다는 여기에 덜 기인합니다 뒤에 거보다는 어 덜 이것 때문이야 그럼 말을 바꾸면 좀 이제 나중에 좀 가겠지만 뒤에 게 좀 더 원인이 되고 얘는 좀 덜했지 그러니까 이거라기 보다는 오히려 뒤에 것 때문입니다 요렇게 나중에 해석해주면 좀 편해 우선 기본적으로는 지격을 좀 하자 그래서 인간 인류가 누리고 있는 이 건강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덜 뒤에 거에 기인하게 됩니다 어디에 수술적인 재주 솜씨 기미남 덱스테리티 라고 하는 것은 뭔가 손재주가 좋은 거 이걸 덱스테리티 라고 해 그래서 여기서는 기미남 그러니까 수술을 굉장히 잘하는 거야 수술에 굉장히 뛰어난 실력 이렇게 봐도 괜찮아 수술적인 솜씨 수술적인 어떤 재주 그리고 혁신적인 제약 상품들 제약 상품 말을 어렵게 썼지 약을 쓰면 되잖아 약 약 혁신적인 약 제약 상품 혁신적인 약 그리고 생명공학으로 만들어진 생명공학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뒤에 장치들 이런 것에 덜 기인하는 것입니다 뒤쪽에 보면 뭐보다 여기에 기인하는 것보다 Availability 라고 하는 것은 이용 가능성 뒤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다 연결되는 거야 공중위생 대중들의 어떤 위생 그리고 하수도 관리 그리고 서비스들의 이용 가능성에 이용 가능성에 기인하는 것보다 여기는 덜 기인합니다 그리고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꾸며줘 통제하는 서비스야 뭐를 공기의 오염 즉 대기오염 그리고 마실물 식수 그리고 도시의 소음 그리고 음식 누구를 위한 인간의 소비를 위한 음식 이러한 것들을 통제하는 이 서비스 이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에 기인하는 것보다 여기에 덜 기인합니다 한글말이 더 어렵지 다시 풀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누리는 건강의 질이라고 이라고 하는 것은 수술의 어떤 실력 또는 혁신적인 약 그리고 생명공학에 의한 어떤 장비라기 보다는 이렇게 이런 것이라기 보다는 뒤에 공중위생 하수도 관리 그리고 대기오염 식수 도시의 어떤 소음 인류의 소비를 위한 음식을 통제하는 서비스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는 것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된다 완전한 해석으로 쓰지 말고 끊어서 좀 보면 되겠고 Availability 라고 하는 것은 이용 가능성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런 것들을 Availability 라고 하는 요런 말을 좀 쓴 거야 자 뒤쪽으로 좀 가봅시다 그래서 Human Right 인간의 권리 그럼 뭐에 대한 권리인데 Highest 가장 높은 얻을 수 있는 생활 수준 Standard 라고 하는 것이 기준도 있지만 수준도 있어 그러니까 가장 높은 얻을 수 있는 생활 수준 말이 조금 애매하네 그러면 우리 인간은 권리가 있어 생활 수준에 있어서 가장 높은 그러니까 생활 수준에 있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에 대한 권리가 있어 이렇게 보면 되겠지 아니면 말을 조금 바꾸면 가장 높은 생활 수준을 얻을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봐도 괜찮고 말은 좀 풀면 돼 가장 높은 생활 수준을 얻을 수 있는 이 권리라고 하는 인간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근데 가장 높은 생활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서 나오겠어 건강관리에서 나오겠지 그런 권리라고 하는 것이 Depends on 뒤에 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Public Health Care Services 라고 하는 대중 또는 공중 또는 공공 건강관리 서비스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No less than 요거 잠깐만 빼고 On the 뺄 수가 없네 해야겠네 자 우리가 No 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뒤에다가 비교급을 쓰고 뒤에다가 than을 이렇게 쓰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as 반대 의미 원급 as 야 똑같다는 의미야 이게 No 라고 해서 아니다 라고 해서 하면 안되고 똑같다라고 봐 그럼 No less than 이라고 하는 것은 as much as 야 실제로 보면 요 부분은 as much as 야 뒤에 커만큼 많이 란입니다 다시 돌아갈게요 그러면 가장 높은 수준의 건강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인간의 권리는 이 공공 건강관리 서비스에 의존합니다 뭐 만큼 뒤쪽에 나와있는 기술과 장비에 만큼 어떤 것에 색깔 좀 바꾸고 의사와 병원에 의사와 병원에 의사와 병원에 그 기술과 장비에 의존하는 것만큼 아주 많이 이 공공 건강관리 서비스에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것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public health care services 라고 하는 것에 중요성이 좀 떨어진다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것도 똑같이 중요하다 라는 것을 언급을 좀 하고 있었던 것 크게 많이 볼 것은 없었어 26번은 해석만 하는 걸로 좀 진행을 한다 이 사람은 was 이었습니다 뭐뭐 중에 한 사람이었대 한 그룹에 저명한 스칸디나비아 연구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라고 해 그리고 이 연구자들은 일을 했네 노르웨이의 기상학자인 이 사람과 함께 이 대학에서 일을 했던 거고 이름은 굳이 우리가 밝힐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while growing up in stockholm stockholm에서 성장하는 과정 동안에 while eye engine 하나의 표현처럼 봐도 괜찮다 뭐뭐 하는 동안 이 지역에서 성장하는 동안 이 Rossby라는 사람이 뭘 받았냐면 전형적인 전통적인 어떤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고 그는 학위를 얻었어 어디에서 수학 물리학에서 대학은 1918년 stockholm 대학에서 하지만 after hearing a lecture by uh Bjorg 니스 어떤 사람인가 봐 이 사람에 의한 어떤 강의를 듣고 나서 그리고 apparently 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분명히 라는 의미도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이라는 의미도 쓸 수 있어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분명히 stockholm에 지루해서라기 보다는 강의를 듣고 났더니 아마도 stockholm에 지루해져서 이런 의미로 쓰여질 수 있는 부분이야 apparently 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추측헌데 이 정도의 의미 board 라고 하는 이 단어는 end 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고 뒤쪽에 나와 있는 건 이제 부연 설명이야 여기 뒤쪽 after 이라고 하는 단어 뒤에 부연 설명 하나 after 여기까지 end apparently stockholm 이렇게 부연 설명 이런 시기가 지나고 나서 또 이런 상태에서 뒤에 뭐뭐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아마도 stockholm에 지루해졌기 때문에 he moved 이동했습니다 어디로 새롭게 확립되고 설립된 이 기관으로 이 지역에 있는 이 협회나 기관으로 이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뭐 문법적인 것들만 조금 봐주면 되는 것들이지 지금 he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좀 하고 있고 he 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 라는 완전한 문장 앞에 부연 설명이 좀 들어간 거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established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뒤에 있었던 걸 꾸며주는데 얘가 지금 앞에서 꾸밀 때에는 관계를 좀 봐야 돼 즉 해설한다는 거지 얘는 설립이 된 것 그러니까 ed 과거분사 과거분사는 형용사 부사가 꾸며야겠지 부사 그리고 he에 대한 설명 그 사람이 지루해진 것 board 형용사는 또 부사가 꾸며주겠고 이런 식으로 된 거야 해석적인 것들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다 1925년에 Rossby 라는 사람이 scholarship 장학금을 받았어 뒤에 이 Sweden 미국 America Sweden America foundation 이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았고 그리고 To go to United States 미국으로 가게 된 거야 이 투동사원형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나와있는 어떤 내용이 끝나고 그리고 정도로 내용이 이어갈 수 있거든 장학금을 받아서 미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쓸 때 투동사원을 써 그리고 이 미국에서는 He joined the United States Weather View 라고 하는 기상청이야 날씨에 대한 어떤 사물을 보는 국 그래서 미국의 기상청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뒤쪽에 나와있는 거 동사 목적어 타동사인데 목적어 있어 완전한 문장 연결시키는 것은 역시나 관계부사가 되겠네 Based 뭐뭐를 기반으로 지금 Based on Import 는 부분적인 것 부분적으로는 이것을 기반으로 그의 실질적인 어떤 경험 어디에서 일기예보라고 하는 실제적인 어떤 경험을 부분적으로 기반으로 해서 이 Rossby 라고 하는 사람은 뒤에 거를 지지하는 사람이 되었대 뭘 지지하냐면 Polar Front Theory 라고 하는 큰 따옴표니까 있는 그대로 Polar Front Theory 라고 하는 것을 지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뭘 설명해 주는 거냐면 Cyclonic Circulation 이라고 하는 Cyclone 어떤 순환 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준다 이것은 발달하는 것이고 어디에서 경계에서 따뜻한 공기 덩어리와 차가운 공기 덩어리 사이에 경계에서 발달하는 Cyclone 순환 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이 이론의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이 이론이 뭔지는 정확히 우리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뒷문장이 불완전하지 주어가 없어 연결시켜 관계대명사 사람 아닌 건 which로 이렇게 쓰면 되겠네 밑으로 여기 based 라고 하는 것은 뭐뭐를 기반으로 라고 하는 분사로 쓰인 거야 원래 base가 뭔가를 위로 세우다 라는 건데 목적어가 없는 상태로 수동으로 썼다라고 볼 수 있고 based on을 하나의 표현으로 봐도 괜찮다 마지막 그래서 1947년에 로스비가 받아들였대 트레이 라고 하는 것은 의자잖아 어떤 직책 그러니까 이 기상 기상청 정도가 되겠지 기상에 관련된 어떤 협회 이 institute of meteorology 라고 하는 기상청의 어떤 직책 또는 어떤 뭐 자리 이런 것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had been set 마련되어 있었어 그를 위해서 뒤쪽에 starcolumn 대학에서 이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다 라는 부분 여기 나와 있는 institute 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소가 좀 낫겠다 기상연구소 기상연구소에서의 어떤 직책을 받아들였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직책이라는 cherry 라고 하는 것을 which가 받아간 거야 여기서의 which는 sure를 받아간 거고 이것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이 starcolumn 대학에 set 이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를 설정하다 만들다 set up 설치하다 이런 의미인데 타동사지 목적 없으니까 당연히 수동이 돼야겠고 그리고 이곳에서는 he remained 남아있었대 until 이곳에 남아있었대 이 starcolumn 대학에 이 사람이 계속 남아있었나봐 언제까지 그의 죽음까지 ten years later 10년 후에 즉 10년 후에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는 그곳에 계속 남아있었습니다 where 이라고 하는 부분 뒤로 보면 remain 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얘는 자동사야 목적이 필요 없거든 주어만 있다면 완전한 문장이니까 where 이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을 수 있겠고 지금 있었던 이 where 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가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 이 사람이 이 직책 이 cherry 라고 하는 이 직책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직책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조금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지금 부연 설명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가 부연 설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앞에 있는 것일 수도 있겠고 조금 더 가는 걸 수도 있겠고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이 기상의 어떤 연구소 기상 관련된 어떤 연구소의 직책을 받아들였고 이 직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정도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 정도까지 보면 되겠네 29번에 나와 있는 것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유아들의 자아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언급을 좀 하고 있다 봅시다 by ing 뭐뭐 함으로써 라고 하는 의미로 좀 쓰여주고 있지 by ing 뭐뭐 함으로써 알아차림으로써 어떤 거를 관계를 관계라고 하는 거니까 두 개 이상이 나와야겠지 그래서 뭐뭐 사이에 라는 것이 나와 있고 그들 자신의 행동과 그리고 그 결과로써 나오는 external changes 라고 하는 외부의 어떤 변화들 결과로써 나오는 외적인 변화 사이에 관계를 알아차림으로써 유아들은 자아 효능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발전시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내용이 끝난 부분인데 콧말을 한번 더 찍었지 왜냐하면 자아 효능감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기 위한 거야 즉 어떤 생각이나 어떤 감정이나 어떤 감각 요런 건데 they are agents 그들이 주체라는 거야 뭐에 인지된 변화의 주체라는 그러한 생각 센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각 정도로 봐도 괜찮을 것 같아 자아 효능감 이라는 그 감이 센스거든 여기에 that 이라고 하는 것은 동격으로 쓰인 거고 그들이 인지된 변화의 주체다 라고 하는 것 또는 뭐 인식되고 지각된 변화의 주체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감 그러한 생각 즉 이 자아 효능감을 발전시킨다 라는 것 앞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이제 조금 연관시켜서 내용적인 것만 우선 먼저 보면 유아들도 어떤 행동을 하겠지 그럼 그 행동을 통해서 이 행동 때문에 그 결과로써 어떤 변화가 나타나겠지 유아 자신의 변화가 아니라 외부에서의 변화가 나타나게 될 거야 그럼 둘 사이에 관계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면 아 내가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분의 외부의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즉 자기가 어떤 변화를 지금 인지했어 변화가 있네 라는 인지했어 이 인지된 변화의 주체 에이전트 어떤 행위자 얘가 누구야 아 나구나 라는 이러한 생각 이러한 생각 즉 자아 효능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발전시키게 된다 라는 거야 자 이 내용이었고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 아까 that은 이 동격이라고 좀 얘기해줬지 뒷문장이 완전한 거였고 perceived 라고 하는 단어는 뒤에 changes 라고 하는 것을 꾸며주는데 우리가 앞에서 ing나 pp가 뒤에 명사를 꾸며줄 때에는 둘 사이의 관계 즉 해석을 하게 되고 이 해석이라고 하는 게 좀 애매할 수 있지 어떤 식으로 좀 보면 되냐면 ing pp 라고 하는 것이 뒤에 명사를 이렇게 수직할 때 해석을 통해서 푼다 라고 했는데 이 해석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면 좀 편하냐면 수식을 받는 이 명사를 의미상의 주어라고 보는 거야 의미상 주어 그럼 ing pp를 의미상의 동사라고 생각해 이렇게 보면 좀 편해 봐봐 변화가 perceive 뭔가를 인지하는 것은 아니지 변화는 인지되는 거잖아 얘를 주어로 놓고 얘를 동사로 봐봐 변화가 뭐뭐를 인지합니다 아니고 유아가 인지하는 거잖아 그럼 얘는 수동으로 가야겠지 이런 식으로 좀 보자는 거야 비록 유아들이 can noted 알아차릴 수 있겠지만 어떤 결과나 영향 자신들의 행동의 영향 뭐에 미치는 물리적인 환경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주어진 환경 여기에 미치는 어떤 결과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는 있겠지만 뒤쪽에 it is in only social interaction 우선 해석하고 좀 자세히 볼 거야 더 조금만 더 나와 있는 구조에서는 여기에 it is라고 하는 이 부분하고 뒤에 that 이라고 하는 부분이 강조 부분으로 좀 쓰여져 있는 부분이었어 그래서 초기에 사회적 상호작용인 것입니다 뭐가 유아들이 most readily 대부분 또는 가장 쉽게 가장 쉽게 인지하는 것은 뭐를 결과를 뭐의 결과 자신들의 행동의 결과를 가장 쉽게 인지하는 것은 초기의 사회적인 상호작용에서 인 것입니다 라고 했어 자 내용을 좀 다시 가보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은 내가 행동한 것에 대해서 외부의 변화가 있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아 내가 행위의 주체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라고 했었고 그럼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이 유아가 있는 이 물리적인 환경에서 자신의 행동이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긴 하겠지만 이 자신이 한 행동의 결과를 가장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어릴 때 뭐 유아도 물론 어리겠지만 초기에 상호작용에서 일어난다 라고 하는 거야 그 내용이 이제 뒤쪽 내용이겠고 자 문법적인 걸 보기 전에 해석을 조금만 더 보면 The fact of their behavior We are on the physical environment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밑에다가 조금 쓸게 글자를 좀 잘 쓰기 위해서 The effect가 있고 Of A on B 라고 하는 구조를 이렇게 쓰게 되면 A가 아이고 A가 B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이런 구조로 좀 볼 수 있다 이거는 이 A의 영향이라고 하는 거고 B에 미치는 그래서 A가 B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게 가장 좋고 이 어구는 좀 기억해 주는 게 굉장히 좋아 써먹을 때가 많기 때문에 The effect of A on B가 됐지 그래서 그들의 행동이 물리적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다 라고 하는 걸 좀 본 거고 뒤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이제 추가적인 내용을 봤지 그러면 이 문장에서 지금 중요한 거는 앞에도 있겠지만 이라고 했고 뒤에로 갔으니까 이 뒤쪽이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 중에서도 좀 강조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사회적인 상호작용 초기에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참 중요하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부분이었어 자, only까지 노란색으로 다 표시를 해야 될 것 같다 요건 only까지 사람들은 have perceptual characteristics 라고 하는 어떤 인식에 있어서 어떤 인지에 있어서 특성들 뭔가 인지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대 그 특성이다 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뒤에 거를 보장해 주는 거야 어떤 거를 유아들이 orient toward them 이라고 하는 orient는 그냥 향하다 정도로 보면 된다 유아들이 그들 쪽으로 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 보장해 주는 그러한 인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만 유아들이 지금 초기에 상호작용을 해야겠지 그럼 사회적인 상호작용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과 함께 만나고 접촉을 함으로써 대면 그러니까 비대면이 아니라 면대면으로 뭔가 주고받는 것들이 좀 있을 건데 그러면 유아에 대응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은 유아가 인지할 수 있는 뭔가 독특한 특징들이 있을 거다 라는 거야 그럼 이러한 특징들은 결국 유아들이 그 사람들에게 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특징들이 어떻게 얘기했지 여기에 them 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었던 여기 infant 가 아니라 people 이라고 하는 예를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색깔이 조금 잘못됐네요 녹색으로 갈게요 녹색으로 문법으로 가능할 것 같아 여기다가 themselves 이를 쓰면 안돼 유아가 자기 자신에게 향하게 되면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맞지 않겠지 orient toward 이쪽으로 향한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런 일이 분명히 일어나게끔 보장해 줘야 되는 부분이야 의미적인 것 녹색으로 가야 돼 they have visually 여기서 역시나 they는 앞에 있었던 people 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들은 사람들은 유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되겠지 사람들은 have visually 시각적으로 서로 상반되고 그리고 움직이는 얼굴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떤 표정이나 얼굴이다 라고 하는 것이 상반된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뭔가 좀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고 어 가장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화되는 그러한 얼굴들을 가지고 있대 그럼 이런 얼굴들을 보고 유아들이 반응을 하겠지 보통 유아들은 보면 사람의 다리나 뭐 손이나 이런걸 보는게 아니라 사람의 얼굴을 주로 보게 되잖아 그래서 이 얼굴이다 라고 하는 것이 유아들이 그쪽으로 향할 수 있는 어떤 특징들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부연 설명한 내용이어서 뒤로 가봅시다 they produce sound 그들은 소리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유아들이 아직 아니야 그리고 provide touch 어떤 접촉을 제공하고 그리고 have interesting smells 라고 하는 참 흥미로운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have 라고 하는 것을 문법적으로 보려고 했던 것은 병렬 구조 그래서 produce provide have 이렇게 병렬 구조가 일어난 부분 게다가 연결어로써 연결어로써 사람들은 뭔가 관계를 맺습니다 engage with 뭐와 관계를 맺는 것 누구랑 유아들과 어떤 방법을 통해서 과장함으로써 그들의 facial expressions 라고 하는 얼굴 표정들을 과장함으로써 또 어떤 요기 inflacting ting에서 inflact 라고 하는 것이 음성 같은 것들을 조정하다 라는 의미로 좀 보면 되거든 자신들의 목소리를 조정함으로써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유아들이 find fascinating 참 매력적이고 흥미롭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조정함으로써 유아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나와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유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소리를 내기도 하고 유아를 만지기도 하고 또는 아기들이 또 그 유아들이 사람을 만들 수도 있겠고 그리고 냄새도 유아들이 맡아보지 못한 냄새들을 풍길 수가 있거든 거기에다가 이 사람들은 또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자신들의 얼굴 표정을 과장하기도 하지 얼굴을 크게 입을 벌린다던가 눈을 크게 뜬다던가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목소리도 조정을 하지 일반적으로는 그냥 얘기하겠지만 뭐 아기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소리를 내던가 작은 소리를 내던가 뭔가 변화를 많이 주게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어떤 방식으로 되냐면 유아들이 참 이게 재밌네 매력적이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식 자 문법적인 것들을 조금 더 볼게 여기 and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by ing by ing 병렬 구조가 이루어진 거다 전체 사람의 명사성질 명사성질 그리고 way 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뒤에 관계사라고 하는 것을 쓸 때 관계 대명사는 당연히 올 수 있겠지 그런데 관계 부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how 라고 하는 것은 의미 중복으로 쓰이지 않는다 라고 하지 그런데 in which 라고 하는 것은 쓰일 수가 있어 또 하나는 that 이라고 하는 것도 관계 부사로 쓰일 수 있는 거야 그럼 뒷문장에 나와 있는 것은 어떻게 나와있나 봤더니만 이 infant 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알게 되고 또는 찾게 되고 생각하는데 뭐를 목적에 빠졌어 여기는 그냥 단순한 관계대명사인 거야 that 라고 하는 건 그럼 여기에서는 find 라고 하는 단어가 find 목적어 형용사로 쓰일 수 있고 목적어가 형용사라고 하는 형용사라고 생각하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된다 find 무조건 찾다라고 하지만 생각하고 느끼고 믿다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어 그래서 목적어가 형용사라고 생각하다 유아들이 참 재미있고 매력적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럼 fashionating은 ing지 여기도 녹색으로 가야 되는데 표지 못해서 자료를 좀 급하게 만들어라 하고 중간중간에 원래는 이제 원래 자료가 있고 다시 ppt로 만든 다음에 여기다 색깔을 입히는데 그 색깔을 입힐 때 조금 빠진 보인 거야 얘도 지금 녹색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 presentation 화면이라서 내가 바로 수정을 좀 못해 그래서 fashionating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목적어의 이게 보충설명이잖아 그럼 이 방식이 뭔가 매력을 주는 ing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these antics 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그 익살스러운 행동들 앞에 나와 있었던 뭔가를 과장하거나 목소리를 이 조정하는 이런 익살스러운 행동들이 반응적인 것이다 라는 거지 뒤에 뭐에 유아의 유아의 발성 그리고 얼굴 표정 그리고 몸짓에 반응적이다 라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것들은 유아가 뭔가 소리를 내고 유아가 어떤 어린 아이들이 애기들이 얼굴 표정을 짓고 몸짓을 할 때 거기에 반응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다 라는 것 그래서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 사람들은 very the 왜 이렇게 표시를 안해놨지 요거는 이제 주황색으로 사람들은 바꿔 뭐를 속도를 바꾸고 수준을 바꾸지 자신들의 행동의 속도와 그리고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변화시킨다는 거야 in response to infant actions 라고 하는 유아들의 행동에 반응해서 자신이 하는 행동의 속도와 그 수준 정도를 변화시킨다는 것 결과적으로 보면 all these social interactions 라고 하는 초기에 이 사회적인 상호작용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제공해 주는 거야 어떤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야 그 환경 속에서 유아들은 can easily 쉽게 알아차릴 수 있지 the fact of their behavior 자신들의 행동에 어떤 영향 또는 결과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고 자신들의 어떤 이 말을 하고 표정을 짓고 몸짓을 했어 그랬더니만 그 어른들이 반응을 하고 있는 거야 아 그래서 내 행동이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구나 라는 걸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지 context 라고 하는 이 단어 뒤에 where을 썼고 뒷문장을 보니까 notice 라는 동사에 뒤에 앞에 주어있고 그리고 목적어까지 다 나온 것 같아 완전한 문장이지 이렇게 완전한 문장이니까 관계부사를 쓸 수 있고 역시 관계부사는 이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거니까 이니치를 써도 큰 무리가 없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내용이 다 끝나게 됐어 30번에 나와 있는 것은 약간은 조금 어려운 듯하게 보일 수도 있고 중간 과정은 좀 괜찮게 나와 있는데 마지막 분이 좀 그래 여기서는 전문화와 그리고 시장의 상호관계에 대한 얘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아담 스미스는 지적했습니다 뭐를 스페셜라이제이션 이라고 하는 전문화 라고 하는 것이 앞에 콤마가 나오고 뒤에 콤마가 나오고 양쪽을 묶어줘야겠지 이 전문화에서는 우리 각가가 각가? 우리 각자가 집중하지 어디에 하나의 특정한 기술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전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동사가 나올 차례 스페셜라이제이션 단수 as 를 켜고 least to 뭔가를 야기시킨다 라고 하는 거야 뭐를? 일반적인 어떤 향상을 뭐에? 모든 사람들의 행복에 전반적인 향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야기시킬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이 사람이 했던 것은 과거의 일이지만 뒤에 나와 있는 것은 일반적인 얘기로써 현장 을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리고 little 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로 본다면 cause 라고 하는 것이 될 수 있고 또는 요 cause 말고 result in 이라고 하는 것도 같은 의미가 될 수 있다 where 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뒷문장을 봤을 때 focus 집중하다 뭐뭐에 집중하다 그리고 앞에 주어 나와 있고 focus 라고 하는 요 단어는 지금 나와 있는 이 단어는 이제 자동적으로 좀 쓰인 거야 완전한 문장을 이끌어가는 관계부사 where 이 쓰였네 뒤로 보면 그 앞에 거는 뭐 단순하지 전문화라고 하는 게 뭐냐 한 가지의 구체적이고 특별한 기술에 집중을 하는 거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맡은 일을 잘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행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거를 향상시킬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그런데 이 아이디어는 참 단순하고도 강력하지 by specializing 전문화 함으로써 specialize in 이라는 게 무엇 무엇을 전문으로 하다 이런 거야 단지 하나의 활동을 전문적으로 함으로써 뭐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어떤 식품 어떤 그 식량을 재배하는 것 그리고 의류를 만드는 것 production 생산 또는 만드는 것 또는 뒤에 나와 있었던 뭐 의류 제작 이렇게 보면 될 거 같아 home construction 이라고 하는 거니까 뭐 주택 건설 이러한 것들처럼 하나의 활동에만 전문적으로 함으로써 그래서 각 노동자들은 gains mastery 라고 하는 숙단이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뭐에 대해서 그 특정한 활동에 대해서 여기는 의미적으로 좀 보면 되겠고 앞에 나와 있는 거에서 모두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의 기술에만 집중한다 라고 하는 것이 전문화가 된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mastery 라고 하는 것을 얻어야겠지 근데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 전문화라고 하는 것이 하지만 의미 여기 make sense가 이치에 맞다 말이 된다 라는 거거든 하지만 전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치에 맞으려면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냐면 단지 뭐 뭐 한다면 이거는 말이 된다는 거야 이거는 이치에 맞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있어야지만 전문화라고 하는 것이 뭐 만들어지고 형성되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건데 단지 뭐 한다면 전문적인 사람 전문가가 이후에 뭔가 교류를 할 수 있다면 교환을 할 수 있다면 거래를 할 수 있다면 뭐를 자신의 결과물을 누구랑 뒤에 나와 있는 이 결과물과 이 전문가들의 결과물 근데 이 전문가들은 In other lines of activity 라고 하는 다른 활동의 다른 활동의 어떤 라인들에 있는 다른 활동의 라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기에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영역 정도로 봐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다른 활동 영역에 있는 전문가들의 결과물과 자신의 결과물을 나중에 전문화가 된 다음에 이후에 교류할 수 있을 때만 전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치에 맞게 되는 것입니다 전문화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작동하고 만들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혼자 만들고 그거를 교류할 수 없다면 그거는 전문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얘기야 여기서는 Trade 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좀 가봅시다 여기로 It is no make make no sense 아까는 make sense였지 여기는 make no sense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될 것입니다 이치에 맞지 않을 거래 뭐가 여기에 이 식 가주어고 뒤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진주어가 되는 거야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하는 것은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겠지 뭐보다 한 가정이 필요한 것보다 이게 왜 안 좋은 거야 아니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두고두고 써먹으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뒤로 보면 unless 뭐뭐하지 않는다면 there is a market outlet 이라고 하는 시장의 출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뭐 할 수 있는 exchange 교환할 수 있는 뭘 교환할 건데 그 과도하게 늘어난 과도하게 더 많은 식량을 교환할 수 있는 시장의 출구가 존재하지 않다면 뭘 위해서 의류 또는 어떤 쉴 곳 침터 어떤 주택 아니면 기타 등등 이런 것을 위해서 식량을 이 과도하게 늘어난 넘쳐나는 이 식량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의 출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한 가구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고 효율적이지 못하다 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신들이 우선 한 가정에서 뭐 한 달치 정도에 먹을 만한 식량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럼 그 정도만 생산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겠지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많은 걸 만약에 생산한다고 했을 때 100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110을 만약에 생산했어 그럼 남아있는 것들은 갔다가 시장에 나갔다가 팔면 되거든 이런 Market Outlet 라는 시장에 출구가 있다 라고 한다면 이걸 팔고 자기들은 먹고 그럼 이건 아주 좋은 상황이 될 건데 이러한 출구가 없어 그럼 남아있는 이 부분 과도한 Excess Food 라고 하는 이 부분은 다 썩어서 버리던가 아니면 이거는 좀 비효율적인 상태가 될 수 있겠다 라는 거야 결국 여기에서 시장의 출구 뒤에 뭔가를 교환할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야 시장의 구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 동시에 Without the ability 능력이 없다면 뭐 할 수 있는 능력 식량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 어디서 시장에서 시장에서 이번에는 이건 생산자의 입장에서 본 거고 이쪽은 이제 구매자의 입장에서 수요의 입장에서 좀 보는 거지 시장에서 식량을 음식을 또는 식량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It would not be possible 같은 구조로 It이 가져와 뒤에 나와있는 게 진주어가 된 거야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뭐가 전문가 전문적인 주택을 건설하는 사람 또는 의류 제작자 이런 것이 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 같대 이거 왜 그런가 봤더니만 왜냐하면 It would be necessary 필요할 거거든 여기도 똑같이 가져오고 얘가 진주어 농사짓는 게 필요할 거야 자신만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지금 앞에 나와있는 시장에서 식량을 구매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지 않다라는 거지 그러면 지금 내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집을 짓고 옷을 만드냐는 거지 그러니까 자신만의 생존을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게 필요할 거니까 다들 농사를 짓겠지 누군가가 집을 만들어줘야 되고 누군가가 의류를 만들어서 전문적인 분야로 이렇게 나뉘어져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한다는 거지 구매력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할 거고 또는 시장이라고 하는 것도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스미스라는 사람이 깨닫게 된 건 뭐냐면 이 노동분업이라고 하는 것 Division of Labor이라고 하는 것이 노동분업인데 실제로 이 부분은 뭐냐면 이게 Specialization이잖아 얘가 지금 나타내는 것은 전문화를 얘기하는 거야 전문화 이것은 제한된다라고 해 뭐에 의해서 시장의 정도 즉 시장의 규모에 의해서 제한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조금 더 보면 거래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야 트레이드라고 하는 것의 어떤 능력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의 출구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노동분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서로 주고받는 이런 뭔가 시장 배경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면 노동분업 전문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보는 거고 또 반면에 시장의 정도 즉 시장의 규모라고 하는 것이 결정된 데 뭐에 의해서 The degree of specialization이라는 전문화의 정도에 의해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좀 볼 수 있냐면 시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까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들 그냥 농사만 짓고 생산성을 좀 더 확대시켜서 집도 짓고 옷도 만들고 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 안 될 수도 있어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않다면 그러니까 전문화가 얼마나 이루어졌냐에 따라서 시장의 규모도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전문화가 이루어진다면 이건 생산성의 향상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향상된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시장이 좀 더 커진다 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아까도 보면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 한 가정에서 봐봐 한 가정에서 어 필요한 것 이상의 더 많은 것을 만드는 것이 시장의 출구가 없다면 이건 말이 안 된다고 했지 말을 바꾸면 시장의 출구가 있다면 즉 그런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한 가정에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어떤 물품이나 서비스 같은 것들을 만들어 내겠지 훨씬 더 많은 생산이 일어나겠지 그러니까 생산량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커진다 라고 하면 그 시장에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주고받고 거래가 이루어질 거니까 여기에서 시장의 규모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전문화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본 거야 자 원래 이 부분은 지금 내가 얘기했던 것들이 그냥 아무 데서나 막 나온 유추해서 나온 게 아니라 원문에 보면 나와 있거든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by the extent of the market That is by the ability to trade 거래할 수 있는 능력이고 뒤에도 보면은 specialization 뒤에 보면 enhanced productivity 라고 하는 그래서 뒤쪽에 어떤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언급도 이렇게 나와 있었어 원문에 다 있던 것들이다 이렇게 요 정도까지 보겠습니다